문화류시의 공포괴담집, 귀신의 장난 외할머니의 지인은 무당이다. 그분은 주로 마을에 있는 잡귀를 몰아냈다. 할머니는 무당을 자주 도와주셨다. 그래서 가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을 직접 보거나 겪을 때면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다. 눈에 보이는 귀신은 사람의 공포를 먹고 산다고 한다. 특히나 잡귀가 그러하다. 물건을 숨기는 장난을 치거나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어 인간들을 놀라게 한다. 신보가 고약한 것들은 작정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거나 집안을 풍비박산내기도 한다. 살다 보면 눈앞에 있던 물건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 귀신이 고칼로릇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이 방금 전 사라진 물건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면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귀신이 깔깔대며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할 귀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약간 괘씸하기도 하다. 문제는 신보가 고약한 귀신이다. 원한을 품은 귀신과 달리 살아있는 인간을 무조건 싫어하는 녀석들이 있다. 이들은 인간의 안녕과 행복이 가장 꼴보기 싫다. 해를 끼치기 위해서라면 잔인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6.25 전쟁이 막 끝나던 시절, 충청남도 공주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마을에도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그 중에는 본래 마을 사람이 아닌 피난민들도 덜어 있었다. 갈 곳을 잃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이 마을로 들어온 것이다. 준택도 그런 피난민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왔다. 하지만 집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 벌써 살만한 곳은 사람들이 털을 잡았고, 산과 언덕에도 이미 피난민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준택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에 마을 아래에 위치한 빈집 하나를 발견했다. 조금 낡았지만 꽤 깨끗했고, 무엇보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전혀 없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그곳을 선수칠까 재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와 침부터 풀었다. 아내는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이성하게 그 집이 썩 반갑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지면이 아래로 푹 꺼진 느낌이 들었고, 한여름임에도 냉기가 돌았기 때문이다. 준택은 기분 탓이라며 낡은 것을 고치고 집안 곳곳을 손보면 문제없다고 했다. 그곳에서 첫날밤을 보내던 날, 준택의 아내는 꿈을 꾸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반가운 기색도 없이 애가 타는 표정을 짓고 계셨다. 급기야 팔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것이었다. 얘야, 빨리 나가자. 이런 집에 살면 안 돼. 어서 빨리 나가자꾸나. 놀란 준택의 처는 잠에서 깼다. 흉흉한 꿈을 꾼 탓일까. 온 몸엔 식은땀이 흘렀다. 기분이 싱숭생숭했다. 한숨을 쉬며 머리맡에 둔 주전자에 물을 따라 마셨다. 그런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첫째 딸이 호흡이 곤란한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내 눈이 뒤집혀졌고 졸도하기 직전의 상태였다. 놀란 아내는 딸을 흔들었다. 그러나 더욱 고통스러워할 뿐 차도가 없었다. 잠에서 깬 준택도 놀라 딸의 등을 마구 두드렸다. 준택과 아내는 당장 죽게 생긴 딸 때문에 무서웠다. 바로 그때 아내의 머릿속에 친정어머니가 스쳐 지나갔다. 예야, 빨리 나가. 어서 이 집을 나가란 말이다. 영문도 없이 아내는 딸을 부둥켜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준택은 갑작스러운 아내의 행동에 당황했다. 이보게, 뭘 어쩌겠다는 거요? 아내는 집 밖으로 멀리, 최대한 멀리 달렸다. 그리고 마을의 정자 근처에 당도했을 때 딸아이의 얼굴을 확인했다. 기진맥진에서 침을 질질 흘리곤 있었지만 서서히 숨을 쉬고 있었다. 아가, 괜찮은겨? 아가, 엄마 좀 봐봐. 딸은 엄마의 얼굴을 보자 그제서야 놀랐는지 울기 시작했다. 아내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럽게 같이 울었다. 정말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보낼 순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둘은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무당 차림의 한 처녀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처녀는 준택의 아내와 마주치자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셔요. 아내는 흠진 놀랐다. 처녀는 순박한 얼굴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혹시 저 그 빈집으로 이사 오셨슈? 행해나 그녀가 집의 주인과 아는 사이일까 불안했다. 예, 그 저곳에 이사를 온 안준택의 안사람이에요. 그러자 처녀가 예상 밖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보통 무당이라고 하면 대부분 상대를 매섭게 노려보거나 날카로운 어투로 쏘아댄다. 그러나 처녀는 어찌나 따뜻한 미소로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지 그녀를 보면서 얼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 했다. 유나는 바구니에 있던 사과 세 개를 건넸다. 언니, 이거 받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애들 먹여요. 그러고 내일 이른 오후에 제가 언니네 댁에 놀러가도 되지요. 아내는 당황했다. 다짜고짜 이런 비싸고 귀한 과일을 봤다니 무엇보다 처음 본 사람이 집으로 놀라온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괜찮아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언니, 내일 봐요. 거절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처녀는 가버렸다. 걸음이 어찌나 빠르던지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고라떨어진 딸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준택은 걱정이 되었는지 마당 앞을 이리저리 빙빙 돌고 있었다. 아이고, 여보. 준택은 서둘러 달려왔다. 우리 아가는 괜찮은겨?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오? 아가, 괜찮니? 준택 가족의 첫날밤은 꽤 피곤한 밤이었다. 준택은 친척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집을 떠나야 했다. 보리도 얼마 안 남았네. 그래도 아끼지 말고 자네랑 아가들이랑 잘 챙겨 먹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방이 출근할 물건을 주섬주섬 챙겼다. 지난밤엔 너무 놀란 나머지 운과 마음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가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다. 준택은 서둘러 나가며 아내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내도 잘 다녀오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지난밤에 받았던 사과 세 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려고 안방 문 앞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 안에서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피땅이들. 이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잘 도자네. 어제 그냥 콱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말이여. 아쉽구먼. 으흐흐흐흐 팔자도 모르고 아가 잠이 오냐 이 잠이 와 누군가가 방 안에 있는 딸과 아들에게 험한 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아내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짧은 시간 강도라도 들어왔다면 사과라도 던질 마음으로 냉큼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내는 방 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이들만 새근새근 자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방 안 어딘가에서 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하 저 옆었네 지새끼들 죽일까봐 들어온 거죠? 하하하 그거 참 기가 막히구먼 어제 저 옆엔네만 아니었어도 골로 보내는 건데 아쉽다 아쉬워 아내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집중했다. 남자의 목소리 , 아니 여자의 목소리 같기도 한 것이 참으로 기분이 나빴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몹쓸 말을 하니 엄마로서 화가 났다. 그래서 방 안에 대고 큰 소리로 따져대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우리 아가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냐유 나머지 귀한 자식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시다니유 우리 아가들 털것 하나 건드려봐유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께 그런 준택의 아내를 비웃듯 순식간에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방 안 가득히 울려 퍼졌다. 웃음소리에 놀란 아내가 혹시나 해를 끼칠까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는 덜덜 떨었다. 뭐야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겨 어때메 이 아중씨 무섭네 그려 신기라도 가진 것이요 내 아주 오늘 이놈의 인간들을 혼그냥을 해줄테니 가고요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준택의 아내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저 유나예요 어젯밤에 만났던 무당이에요 의문의 목소리는 그녀의 인기척에 당황했다. 위협을 심하게 느낀 듯 욕을 내뱉고 재빨리 사라졌다. 자녀는 또 무엇이야 이런 육수를 아이없혔네 넌 내가 다음에 만날 땐 사죄를 찢어버릴겨 유나는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엔 준택의 아내가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으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놀란 아내를 달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준택의 아내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마음이 조금 진정된 듯 대뜸 유나에게 물었다. 아가씨 밥은 드셨어요? 피죽도 먹기 힘든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이지만 보리죽을 쏘아왔다. 유나는 거절하지 않고 맛있게 한 그릇을 비웠다. 배가 부른 그녀는 윤택의 아내를 향해 미소 지으며 자신이 쌓은 보자기에서 떡이며 사탕 같은 주전부리를 꺼내어 아이들에게 주었다. 꼭꼭 씹어 먹어야 해요. 준택의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신이 났다. 그제서야 유나는 준택의 아내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언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리고 놀랄 수도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요. 유나가 말하길 지금 준택 내 식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일제강정기 때부터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흉가라고 한다. 아주 오래 전 박씨라는 사람이 이곳에 집을 짓고 싶어 했다. 하지만 풍수장애를 비롯한 동네 무당들이 모두 반대하며 말렸다. 왜냐하면 이곳은 음기가 모이는 지점이라 온갖 잡기들이 들끓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씨는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며 끝끝내 집을 지어 살았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박씨의 노모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든이 넘은 노모가 저 세상에 가는 일이야.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전날까지 정정하던 노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마을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후 박씨의 아들 둘과 아내가 연이어 죽게 되었고 끝내 박씨도 그 집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박씨는 자살을 했는데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요망한 귀신들이 어머니, 동생, 아들 둘과 아내를 죽였네. 무당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나의 잘못이 크다. 죄책감에 가족들을 따라간다. 이후 박씨의 먼 친척이 이곳에 와서 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의 일가족도 모두가 죽었다. 그리고 몇몇이 들어와 이곳에 살았지만 귀신을 보거나 귀신에게 홀렸다. 결국 살 수가 없어 모두 나가버렸다. 이후 온 동네에 귀신이 사는 집이라며 소문이 났다. 흉흉한 곳을 허물어야 한다며 마을 사람들이 나섰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허물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 둘 이유 없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아직까지 허물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두게 된 것이다. 소문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이곳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춘택 내 가족이 이곳에 들어올 줄이야. 아내는 유나의 말에 소름돋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일하러 나갔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지 당장 집을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더욱이 유나는 아내에게 지난 밤에는 정말 큰일이 났었다며 말을 이었다. 간밤에 말이야요. 저 아가 죽다 살지 않았어요? 간밤에 말이야요. 저 아가 죽다 살지 않았어요? 춘택의 아내는 딸의 얼굴을 한 번 보곤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 이모한테 잠깐만 와버리안? 딸내미가 떡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 유나 앞에 앉았다. 유나는 딸에게 천장을 보라며 순짓했다. 아이가 천장을 보려고 고개를 들자 준택의 아내는 경악하고 말았다. 딸아이의 목엔 누군가가 목을 조른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필이 사람 모양의 손이었다.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었다. 언니 이거유 사람이 한 짓이 아니라 이 집사는 귀신이 한 거여유 준택의 아내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딸을 안은 채 울기만 했다. 그녀는 문득 친정 어머니가 생각났다. 친정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딸을 부둥켜 안으며 고마움과 서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에 산신님께 기도를 드리고 내려온 유나는 모녀가 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다. 특히 준택의 딸에게서 귀신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던지 위험을 감지하곤 귀신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준택의 아내를 기다렸다. 그녀가 딸을 안고 걸어오자 일부러 말을 건 유나는 산신님께 제물로 바쳤던 사과 세 개를 주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준택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귀신의 목소리라도 들을 것 같았기에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았다. 물론 당장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야밤에는 귀신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다. 무엇보다 준택의 가족이 믿어준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섣부른 움직임은 매우 위험했다. 유나는 새벽부터 준택 내 집앞을 찾아와 지켜보고 있었다. 문 밖에서 준택의 아내와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보아하니 귀신의 심보가 보통이 아니었다. 당장 준택 내 가족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에 방문을 열었다. 언니 하루빨리 이 집서 나가야 해요. 언제 귀신들이 언니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니까요. 이것들은 구술에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것들이에요. 준택의 아내는 남편도 없는데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유나 아가씨 그래도 우리는 여그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유나는 아무 걱정 말라고 했다. 언니 그럴 줄 알고 제가 우리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 뒤편에 작은 집이 하나 이슈. 거기서 언니 가족들이 다 지내도 된다 하셨슈. 여기보단 훨씬 좁지만서도 훨씬 안전할 거예요. 그래도 준택의 아내는 남편의 동의 없이 움직이는 것이 여간 마음에 걸렸다. 유나 아가씨 역시 지금은 무리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이들 아빠가 와봐야 준택의 아내도 이 집이 몹시 찜찜했다. 처음 올 때부터 푹 꺼진 집안에 냉기까지 도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군다나 아이가 아픈 것이 귀신 탓이라고 하니 그나마 있던 정렴이 마저 모두 떨어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집이라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쉽게 방을 빼기엔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 컸다. 유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이곳을 나와야 안다며 재촉했다. 준택의 아내는 그건 역시 스스로 결정할 순 없다고 했다. 언니 잘 들어요. 귀신은 말이에요. 약한 아이나 노인부터 해를 끼쳐요. 그리고 사람의 두려움을 먹고 강해진 뒤에는 건장한 산에도 해를 끼쳐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자신의 터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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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준택의 아내는 준택의 아내의 설득에 할 수 없이 아이 셋과 함께 집을 떠났다. 필요한 물건만 챙겨 윤화의 할머니 댁으로 갔다. 할머니는 준택의 아내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고생 고생 많았네 고생 많았어 어찌 그 집소 살 생각을 했누 자리 잡을 때 꺼져 요소 무고도 괜찮다. 친절히 맞이해 준 유난의 가족이 고마웠다. 하지만 남편이 눈에 밟혔다. 아직 돌아올 시간은 아니었지만 행여나 일찍 올까 봐 걱정이 되었다. 준택과 아내는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어 미처 어디론가 떠난다는 내용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노심 조사 했다. 애들 아버지를 위해 그 집을 가야만 했다. 그러나 유나와 할머니께서 가지 못하게 할 것이 당연해 그들에게 길에 중요한 물건을 흘린 것 같다며 아이들을 맡기고 나왔다. 눈치를 챈 할머니는 남편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귀의 경일기라고 했던가 아내는 서둘러 나갔다. 착한 남편이 혹시나 집에 왔을 때가 걱정되었다. 가난한 자신을 두고 아이들을 모두 데려갔다고 오해할까 봐 또 그 집에 나쁜 귀신들이 남편을 해칠까 봐 복잡한 심경이 뒤섞였다. 손살같이 달려 다시 집에 온 준택의 아내가 대문을 열었다. 그런데 집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일을 하고 왔는데 옆에 내는 어디 간 거야? 자식 새끼들은 또 어디 가고? 준택의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가 반가워 당장 집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서 연장을 손질하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다. 준택은 낯을 갈며 혼잣말로 중얼중얼 댔다. 자네 왔는가? 준택은 아내에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내는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화를 풀어주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예, 여보 마을에 좀 다녀왔어요. 준택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낯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는 한참을 있다 물었다. 그려 뭐하고 온 것이요? 아내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지금까지 겪었던 이야기를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저거 그냥 저냥 준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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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낯을 갈았다. 그리고는 또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다. 무당연 집에 갔다 왔구먼. 아내는 뜨끔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남편이 무당을 싫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했다. 유나가 해준 이야기는 뒤로 하고 화가 난 남편을 풀어주려 주제를 돌렸다. 저기 여보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로 이렇게 빨리 왔대요.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무심한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낯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는 또 한참을 있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하 자네랑 한 약속을 지키려고 왔지. 암 자네랑 한 약속 말이여. 아내는 약속이란 말에 당황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약속을 했었나. 기억을 떠올려보았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저 여보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었나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에휴 자네 정말 잊었단 말이여? 정말 기억이 안 나나? 남편은 낯을 들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여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었어요? 아내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를 돌아본 준택은 낯을 들고 달려들었다. 내가 약속했자녀. 다음에 만날 때는 자네 사진을 찢어버린다고! 놀란 준택의 아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날아오는 낯을 간신히 피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로 겁에 질렸다. 그는 남편이 아닌 소름돋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 한 남자였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 아니 이 귀신의 정체가 딸의 목을 조르고 아침에 말을 걸었던 그 귀신이구나. 축 늘어진 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아내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준택의 아내는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려고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했던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다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집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낯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귀신뿐만 아니라 지붕에서 부엌에서 창고에서 마당에서 그리고 뒷간에서 남녀노소 남녀노소 할 것 없는 수많은 귀신이 준택의 아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도 죽는구나 생각했다. 바로 그때 진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여보! 대문 밖에서 준택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혹시라도 귀신들이 아내를 해칠까. 단숨에 달려와서 넘어진 아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 둘은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현상에 충격을 받고 말았다. 그날 새벽에 준택은 집을 나섰다. 한 시간 정도 아니 그것보다 꽤 오랫동안 걸어 친척인 영택의 집에 도착했다. 영택은 양조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준택이 근처로 이사온다기에 함께 일하기로 한 것이었다. 형수는 일을 나서기 전 든든히 챙겨 먹어야 한다며 없는 살림에 상을 차려왔다. 배가 많이 고팠던지라 준택은 허겁지겁 먹었다. 영택은 친척 동생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 몇 가지를 물었다. 준택이 너도 아버지 되니께 부지런해지지지? 입안에 가득 있는 음식물을 급하게 넘기며 준택이 대답했다. 아이고 형님 말해 뭐한데요 그저 우리 마누라 아가들 먹고 사는 것만 지장 없으면 더한 것도 하것슈. 어리기만 했던 친척 동생이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자 대견해 보였다. 이 그리야 그리야 집은 공주라고 했지? 계룡의 밤나무 근처인 것이요? 집 이야기에 준택은 한껏 기분이 들떠다. 그지요 밤나무 근처에 얻었지요 집을 지으려 해도 엄두가 안 나는 거요 다른 집은 벌써 주인들이 들어오거나 사람이 사는 집이고 본의 아니게 형님 댁에서 하루 묵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때마침 계룡에 밤나무 아랫집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것이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서도 깨끗하고 설찬이 괜찮아서 냅둑 그 집 들어가서 짐을 풀었이요 영택은 밤나무 아랫집이란 말에 동공이 커졌다 그리고 조심스레 준택에게 물었다 이보게 준택이 혹시 밤나무 아랫집을 말하는 건가 고금 마을 아래에 떨어져 있는 집 하나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영택이 그 집을 도대체 무슨 일이오 우리 집을 아셔유 그 집은 영택도 알만큼 유명한 집이었다 아니 공주나 청양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집이었다 영택은 준택에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일제강점기에 박씨가 그곳에 집을 지은 이야기부터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죄다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다 준택아 오늘 일하지 뭘고 당장 집으로 뛰어가 그 집에 있으면서 하루라도 잘 지내는 사람 못 봤으니까 준택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 집에 그런 비밀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지난 밤에 끙끙 알았던 딸이 생각났다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행복하기는 못해줄 망정 귀신 들린 집에나 살게 하다니 스스로를 책망했다 영택은 준택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다 준택아 그 동네 말이여 귀신 쫓는 용암무당 할미가 있어 피난 걷다가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거기 먼저 가서 할미 모시고 집에 가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말이여 영택의 말이 끝나자 쉼없이 뛰었다 한참을 달린 뒤에 마을에 도착했다 당장 무당 할미를 찾으려고 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날씨가 이토록 맑은데 준택의 집에만 시커먼 안개 같은 것들이 잔뜩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무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집으로 향했다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달려갔더니 왼사 내가 핵에 망측한 얼굴로 아내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설상 가상이라고 했던가 따슬든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모두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다 준택은 아내를 향해 달려갔다 여보 여보 아니나 다를까 낯을 들고 있던 사내가 준택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준택은 재빨리 아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은 둘은 대문 밖을 향해 힘껏 뛰었다 하지만 갑자기 대문이 쾅하고 굳게 다쳤다 준택이 안간힘을 써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따슬든 사내가 긴 혈을 날름날름 움직이고 있었다 들어올 땐 너희들 마음대로 두려웠지만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가지 저네들 딸름름부터 죽였어야 하는데 말이야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며 준택 부부에게 사정없이 낫을 휘둘렀다 준택은 아내를 감싸다가 등과 팔이 낫에 배었다 여보 쓰러진 준택의 팔과 등에 붉은 피가 철철 흘렀다 아내는 빛을 갑이 된 남편을 부둥켜안고 살려달라며 사내에게 빌었다 하지만 귀신은 오히려 즐거워하며 낫을 들고 요오라는 춤을 추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집안 곳곳에 있던 귀신들까지 요상한 울음소리를 동시에 내기 시작했다 준택의 아내는 울음소리가 어찌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지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귀신이 준택의 아내를 보며 낫을 얼굴에 가져다 대었다 아내는 자신은 죽여도 남편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귀신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요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웃는 표정 슬픈 표정 눈을 사시처럼 모았다가 얼굴을 찡그렸다가 말이다 한마디로 그녀를 희롱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난 준택이 귀신을 향해 돌진했다 준택은 귀신의 팔을 잡으며 아내에게 외쳤다 여보 빨리 나가 어떻게든 나가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두고 쉽게 나갈 수 없었다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근처에 있던 돌을 들고선 귀신의 머리를 찍어버렸다 피를 철철 흘리며 귀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욕을 하며 준택을 밀쳐냈다 이런 욕실을 미친놈의 옆에 내바나 귀신이 준택의 아내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잠겨있던 대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무당할머니와 윤화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보시게 새댁 정말 말을 안 듣네 그려 내 그만큼 이곳에 오지 말라고 했거늘 준택 부부는 할머니의 구질함에 얼음이 되어버렸다 빨리 이리로 안 오고 뭐하는겨 죽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있던가 유나는 재빨리 준택 부부를 할머니 뒤로 데려왔다 귀신은 무섭게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이 무당련들 여기가 어디라고 온거야 할머니는 낯을 들고 있는 귀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귀신도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한참을 서로 응시하다가 할머니가 귀신에게 물었다 자네 혹시 죽은 박씨 아닌가 30년 전에 죽은 자네가 어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귀신은 그런 무당할머니를 비웃었다 그때 나도 이 집에서 죽었지 날 죽인 귀신놈이 더 그 지붕에서 날 훔쳐보고 있구먼 시발 놈 내가 조석기 보고 살려달라고 그를 발버둥을 쳤는데 끝내는 내 목을 졸라 죽이더구만 무당할머닌 박씨 귀신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건너방에는 죽은 박씨의 어머니가 있었고 창고에는 죽은 박씨의 어린 두 아들이 있었으며 부엌에는 죽은 박씨의 아내가 쪼그려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지붕 위에 귀신을 쳐다보더니 박씨 귀신에게 물었다 박씨, 저 귀신이 자네를 죽인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자네 가족을 죽인 건 귀신들이 아니라 자네구만 박씨 귀신은 진지를 들킨 듯 크게 웃어대었다 30년 전 사건의 내용은 이러했다 박씨는 터가 안 좋다는 소문에 땅값이 싸서 이곳에 집을 지었다 집을 짓고 나서 잡귀는 커녕 도깨비불 하나 보지 못했다 오로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본군을 피해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도 박씨의 어머니는 마을 무당의 말을 듣고선 혹여나 집안의 잡귀들이 가족들을 해칠까 귀신들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도를 했다 워낙에 음기가 강한 지역이라 귀신들은 금방 박씨의 어머니에게 모습을 나타내었다 본래는 자신의 영역에서 인간이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귀신들이 친절한 박씨의 어머니를 의외로 잘 따랐다 오히려 귀신들은 전염병을 몰고 다니는 악귀로부터 박씨의 어린 두 아들을 지켜주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박씨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몰래 대주었던 것이다 아들을 믿지 못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맡겨놓았다 박씨는 어머니에게 당장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박씨의 머릿속이 핑하고 돌더니 결국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만 것이다 자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에 베개를 덮어 질식사를 시킨 것이었다 문제는 두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다 두 아들이 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려 했으나 이내 박씨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협박당했다 니들이 본 것 말이야 누구에게 말이라도 하면 그땐 용서 안 할 거야 알겠냐 당시 일제치하에 시골이란 이유로 사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갔던 때가 있었다 박씨의 입장에선 어머니의 장례가 무사히 끝났고 인근 묘지에 안장시켰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요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귀신들이 들끓는 집터 때문에 박씨 어머니가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어제까지 멀쩡한 너희 내가 왜 죽은 거겠소 무당들이 그러는데 저 집만큼은 구술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아뇨 운이 좋게도 귀신들이 득실거린다는 소문 덕에 박씨의 폐륜적인 살인 행위는 감추어질 수 있었다 박씨의 아내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귀신에게 밥을 주는 일을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마치 할 말이라도 있는 마냥 부엌을 기웃거렸다 배가 고파그려? 밥시간 되려면 좀 멀었는데 두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박씨 부인은 근심이 가득한 두 아들의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뭔 일인데 그러니 두 아들은 주위를 살피었다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어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전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였어요 박씨의 아내는 당황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소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며 야단쳤다 망치로 머리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지만 그저 아이들의 실없는 농담이나 나쁜 말장난으로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박씨의 아내는 두 아이에게 부쩍 손찍음을 자주 하는 남편이 불편했다 그래서 남편인 박씨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아이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안 하던 손찍음을 다 하시고 말이에요 좋게 말로 타이르세요 박씨는 슬슬 짜증이 났다 죽은 어머니에게 거액의 재산도 빼앗았겠다 더 이상은 마누라의 잔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았다 니년이 뭘 알아? 이 놈의 짓구석 이 꼴도 보기 싫다 박씨의 아내는 생전 처음 남편에게 욕을 듣게 되었다 남편이 변했음을 직감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자상한 남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다 여보... 오죽하면 우리 애들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당신이 할머니를 죽였다 하잖아요 순간 박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내 아들 둘의 멱살을 잡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물건으로 뭔가를 세차게 내리치는 소리와 아이들의 비명소리 곧이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살려달라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놀란 박씨의 아내가 창고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아무런 소용이 없자 커다란 돌멩이로 손에서 피가 나도록 문을 내리쳤다 이윽고 문이 열렸으나 문이 열리는 동시에 더 이상 두 아들의 비명소리도 나지 않았다 싸늘한 죽음이 된 두 아들을 보고 박씨의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박씨는 강제로 설득시키려는 듯 주절되었다 괜찮냐 아는 또 나으면 되자냐 어? 그냥 사거라고 생각해 사거라고 한순간에 악마로 변한 남편을 본 박씨의 아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오로지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통곡만을 할 뿐이었다 마을에는 두 아들이 창고에서 뛰놀다가 변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박씨의 아내는 차마 자신이 본 것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박씨가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과 토사물을 쏟아내는 박씨의 아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박씨는 빼앗은 재산으로 도시에서 향락을 즐기며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런데 문득 아내가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마누라도 죽이고 새 인생을 살아 이 정도 돈이면 조선바닥 어디에 가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암 그동안 아껴가며 있는 놈들 앞에서 자존심 굴려가며 왜 이리 살았는지 모르겠네 쩐니면 다 되는 것을 말이여 당장 집으로 가서 계획을 실행했다 부엌에 있던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이 커서 자살했다고 믿었다 박씨는 의심을 받을까봐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날만큼은 슬픈 척을 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빨리 도시로 가서 향락을 즐기고 싶었다 결국 박씨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며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끔찍했던 일을 저질렀던 집에서 나가려는 순간 집안 곳곳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복의 박씨 이복의 박씨 이복의 박씨 어딜 그렇게 가는가 우리랑 살아야지 우리랑 살아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아닌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 같았다 박씨는 갑자기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이복의 박씨 어머니를 살해하고 저 자식을 죽이고 아내까지 죽이며 새 인생 살기가 어디 쉬운가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여기 있겠나 박씨는 두려웠지만 밖으로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빨리 나가려고 대문을 미는데 열리지 않았다 이상하게 잠금장치라도 걸린 것처럼 열리지 않았다 문을 세게 흔들어도 몸으로 부딪혀 보아도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상 담으라도 넘으려고 마당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빠르게 기어오며 박씨의 다리를 잡았다 놀란 박씨는 나자빠졌다 시대를 알 수 없는 온갖 잡귀들이 집에 우글대고 있었다 박씨의 다리를 잡은 귀신이 엉금엉금 다가왔다 그러곤 박씨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박씨의 왜 할머니를 죽였다 불쌍한 할머니 불쌍한 아이들 불쌍한 자매의 아내 왜 죽였다 나는 나는 귀신보다 못한 인간이야 귀신은 귀신은 박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박씨는 두려웠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귀신을 뿌리쳤다 그런데 온갖 그런데 온갖 귀신들이 어린 사람으로 살 자격이 없다 옥황상제가 너를 용서해도 우리가 용서를 못하여 그냥 여기서 평생 우리랑 살자 그렇게 귀신은 박씨의 목을 졸랐고 박씨의 목숨은 귀신들이 가져갔다 마을 사람들이 박씨를 발견했을 땐 처마에 목이 매달려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귀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박씨의 발 아래 유서를 써놓았다 모두 귀신 때문이라고 말이다 아마 추측하기로 박씨의 가방 속 전 재산을 훔쳐간 작자일 것이다 결국 박씨 일가의 죽음은 세월과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죽은 박씨가 사악한 살인귀가 되어 그 집의 귀신이 되었다 이제 다른 귀신들조차 살인귀 박씨가 무서워 집안 구석구석에 꽁꽁 숨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박씨 귀신은 그 집에 들어왔던 모든 이들을 죽이거나 해를 입혔다 어찌나 박씨의 혼이 사악한지 유명한 무당도 혀를 내둘릴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 준택이 이곳에 왔을 때 박씨는 애초에 준택 내 식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의 집에서 행복하게 서로를 믿으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에 화가 나 준택 내 딸의 목을 졸랐던 곳이었다 살인귀 박씨는 긴 혀를 내두르며 여전히 준택 부부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있었다 희생 중 흐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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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흐흑흐흐흐흑 감히 남의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고 전부 당년만 아니었어도 나도 아쉽다 아쉬워 살인귀 박씨는 준택 부부가 괘씸한 듯 낯을 들고 달려들었다 무덩할머니와 유나는 5월에 꺾어 만든 버드나무 질귀를 휘두르며 박씨가 오지 못하도록 휘둘렀다 박씨 죽었어도 죄를 지으면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할 거여 이제 그만 놔줘 살인귀는 여전히 사나운 칼날을 들고 위협적으로 덤비려 했다 물론 버드나무 줄기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쉽게 달려들진 못했다 그 사악함이 어찌나 크게 달했던지 무당할머니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집에 있던 잡귀들이 일제히 걸어나오고 있었다 무당할머니는 위급함을 느꼈다 내가 해결할 테니 모두들 이곳에서 나가시게 하지만 유나나 준택 부부가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모두들 겁에 질려 망령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할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망령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중얼거렸다 무당할머니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나와 준택 부부를 향해 소리쳤다 어서 대문을 열고 빨리 나가세 지금이 아니면 살아서 나가지 못해 바로 그때 집에 있던 망령들이 살인귀 박씨를 부여잡았다 박씨는 분노하며 자신의 팔다리를 잡고 있는 귀신들을 털어내려 발버둥쳤다 그렇다 집의 망령들이 사람들에게 어서 나가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들은 몇 번이고 이 살인귀 박씨를 붙잡으려 했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이었다 박씨를 잡은 망령들 가운데는 박씨가 죽인 가족과 살해당한 자들도 있었다 어서 나가 어서 나가 어서 나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광경에 준택 부부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무당할머니는 모두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다 문이 닫히자 박씨가 울부짖는 소리가 문 밖까지 울렸다 마을 사람들이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요란한 소리가 사방에 퍼졌다 무당할머니는 황급히 문을 닫았고 어서 자리를 뜨자고 말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준택 부부는 한동안 그 집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 다짐했던 집이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무당할머니는 건장한 사내들과 함께 그 집 대문 앞을 찾았고 부적과 함께 새끼줄을 엮어 봉인했다 다시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새끼줄 뿐만 아니라 철사로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집은 손녀인 유나에 의해 전부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다 준택 부부는 그날 이후 무당할머니네 뒷집에 살게 되었다 첫째 딸은 자식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무당할머니 집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 준택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바람에 근처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 또 다른 점을 기억하실 수 있을까 첫째 딸은 자식이 중학생입니다 문화류시의 공포괴담집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외갓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살기 싫다고 말은 했지만 본심은 아니었다. 엄마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고 그렇게 외할아버지와 연을 끊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매일 야단을 치진 않을까 두렵고 무서웠다. 난 아버지의 자식이기도 하니까. 당시 엄마가 외갓집에 가지 않은 지도 9년이 지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의 화는 백두산처럼 아직 식지 않으신 것 같았다. 이모만이 엄마에게 매일 전화를 할 뿐이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내린 뒤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엄마의 고향으로 향했다. 매일 바다만 보던 나에게 드넓게 펼쳐진 노는 낯설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풍경이었다. 텔레비전 시대극에서나 보던 옛날 시골집들 사이로 구멍가게 하나가 전부인 마을이었다. 외갓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는 계속해서 당부했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잘 씻어라. 먹을 때 떨어뜨리지 말아라. 평소에 하던 잔소리에 열배를 늘어놓았다. 자식마저 잘못 키웠다는 소리는 듣기 싫었던 모양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도 많이 긴장하셨던 것 같다.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도 됐을 것이다. 엄마는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했다.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던 중 문이 벌컥하고 열렸다. 외할머니였다. 예상과는 다르게 잘 왔다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여기까지 오니라 고생했으야. 아까도 잘 왔어. 식사는 했는겨? 처음 보는 외손자였지만 집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내내 안고 얼굴을 비비고 귀여워해 주셨다. 얼마 살진 않았지만 긴장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터라 알 수 없는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엄마는 외할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표정이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때마침 외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오고 계셨다. 누가 왔는겨? 외할아버지와 엄마는 서로를 보자 놀랐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린 대눈엔 외할아버지가 더욱 당황한 듯 보였지만 먼저 입을 떼셨다. 왔냐? 들어가 앉기요. 그러곤 딸을 물구러미 보더니 대문 밖으로 나가셨다. 할아버지를 보니 겁이 나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많이 긴장했는지 손에 땀이 흥건했다. 외할머니는 괜찮다며 어서 들어가자고 했다. 시골 밥상이라 그런지 내 입맛엔 맞지 않았다. 며칠 동안 불안함에 떨어서 그랬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피곤했고 자고 싶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에게만 이름은 무엇이고 몇 살이며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손수 생선가시를 발라 밥에 얹어주셨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외할아버지였다. 과자며 음료수며 아이스크림을 한가득 사와서 내게 내미셨다. 아가, 밥 천천히 먹고 간식 먹어. 다 네 거여. 무서울 줄만 알았던 외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항상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우리 손자라고 잘생겼다고 온 마을에 자랑하고 다녔다.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 타고 마을을 누비며 농촌의 정겨움을 구경했다. 우리는 어느덧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매일이 즐거웠다. 칠갑산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다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풍경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들이 의미도 모르고 콩밥 매는 아낙내를 그렇게 찾았다. 할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헛웃음을 지으셨다. 이 쬐끄만 녀석들이 말이야. 이 뜻은 알고 부르는겨. 그날도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길이 험하니 허리를 꽉 잡으라고 하셨다. 그날따라 너무 격하게 놀았나 보다. 잠이 왔다.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손에 힘이 풀리면서 눈이 감겼다.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이상했다. 몸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를 정도로 부자연스러웠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이모, 삼촌이 울고 있었다. 옆에는 의사선생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놀랍게도 내가 방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엄마는 제발 좀 일어나 보라며 오열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누워있는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무섭고도 슬펐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허공을 두리번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아가 유연아, 할아버지 말 들리는겨? 할아버지는 유연이가 안 보여. 지금부터 할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 나는 할아버지를 보며 나 여기 있다고 울며 불며 소리쳤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못하는 듯 했다. 유연아, 지금부터 헤레비를 따라가야요. 그런데 말이요, 할아버지 뒤만 쫓아와야요. 누가 말을 걸어도 말이요, 절대, 절대 대답하거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족들 모두가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냅다 뛰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쫓아갔다. 힘들진 않았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꼬마야, 어디 가는 거야? 누나랑 저기 선 떨자. 흰머리를 풀어헤친 처녀귀신처럼 보였다. 무서운 마음에 뛰는 것을 멈출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또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유연아, 절대,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거요. 꼭 하이레비 뒤만 쫓아오는 것이요. 알겠지?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할아버지의 뒤만 따라갔다. 얼굴이 없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 온몸이 까맣게 탄 사람, 평소에 볼 수 없던 사람들 뿐이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달렸다. 할아버지는 마을 산자락에 오르며 누군가를 급히 찾았다. 흘보시게, 흘보시게들! 나 종태요, 종태! 어서 나와서 나 좀 도와주시게, 제발! 캄캄한 밤에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할아버지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아까부터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던 그 이상한 사람들이 더욱 가까이 왔다. 머리를 풀어헤친 무서운 표정의 여자들이었다. 캄캄한 밤에도 모습이 선명한 것을 보니 필시 귀신이었다. 그들이 할아버지에게 가까이가 날카로운 손톱을 틀어내는 순간 할아버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할아버지가 들을 리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들에게 벼락이 내렸다. 그것을 보자 겁을 먹었는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귀신들이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튀어나왔다. 사람처럼 보였으나 그 모습이 괴이했다. 내 또래의 아이도 있었고 엄청나게 덩치가 큰 어른도 있었다. 나보다 어려보이는 녀석이 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다. 야, 종태 왔는가? 할아버지는 다급하게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해보시게 도선생! 나 좀 도와주시게! 우리 손자 좀 살려주게! 제발! 아이는 두리번거리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저 아이 말이요? 할아버지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듯 기뻐했다. 정말 왔구나! 유연아, 정말 잘했다 그려! 제발, 제발 우리 유연이 좀 살려주게! 아이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안좋은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보기, 종태! 이미 죽은 아이 아닌가? 본래 수명보다도 오래 살았구먼! 그만하게! 그건 됐고! 자네들은 죽은 이도 살린다고 했잖여! 제발 우리 유연이 좀 살려주게! 아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더니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와보라고 했다. 겁을 잔뜩 먹은 나는 조심조심 그들 앞으로 갔다.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할아버지는 보이지도 않는 나에게 따뜻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유연아, 겁 먹지 말어! 이분들은 유연이를 살려주실 독가비님들이여! 못된 무당이 쳐넣은 덫에 걸린 도깨비들을 외할아버지가 구해주면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했다. 도깨비들은 할아버지가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느니 예쁜 마누라를 달랐느니 하는 소원을 빌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아무런 욕심 없이 때론 메밀묵과 막걸리를 사들고 말똥무나 하고 세상사는 이야기나 하자며 찾아왔기에 도깨비들도 할아버지를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죽은 손자를 살려달라는 부탁은 도깨비들을 난감하게 했다. 아이는 도깨비 무리의 두목이었다. 두목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흠... 불쌍한 것... 그리고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할아버지를 데려가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당시까지만 해도 몰랐다. 할아버지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어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도깨비들과 할아버지가 한자리에 모였다. 두목이 허공에 대고 누군가를 불렀다. 이보시게! 자네들이 찾는 아가 여기 있다네! 여기여 여기! 두목의 말을 듣고 갓을 쓴 사내들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보랏빛 얼굴에 찢어진 눈매, 텔레비전에서 본 저승사자가 틀림없었다. 그대를 보고 있자니 오들오들 다리가 떨려왔다. 저승사자는 장부를 확인하더니 나의 팔을 덥석 잡았다. 그러나 이번엔 두목이 저승사자의 손목을 잡으며 깔깔 웃어대었다. 에이, 왜 이리 성격이 급하대? 손 좀 놔봐요, 어서! 그럴 수 없다는 듯 저승사자는 나를 데려가려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할아버지도 불안함을 느꼈는지 보이지도 않는 나를 찾으며 내 이름을 수차례 불렀다. 무서워서 울음이 났다. 도깨비 두목의 표정이 살벌하게 변했다. 두목이 저승사자의 손을 강하게 잡자 그가 앓는 소리를 냈다. 알았어요, 알았어! 이것 좀 놓고 말씀하시죠! 두목은 다시 아이처럼 해맑게 눈웃음을 지었다. 저승사자는 욱신거리는 듯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자, 우리 협상을 허지! 두목은 저승사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야이, 말이여! 데려가지 말아! 내가 저승것들 하는 거 보니까 말이여! 잡아가라는 새끼들은 안 잡아가고 꼭 힘없고 가여운 사람만 데려가더라고. 야이가 뭘 그렇게 잘못한겨? 꼭 데려가야 하는겨? 저승사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 하늘의 기율대로 하는 것인데 어찌 저희에게만 그러십니까? 도깨비 두목은 저승사자들에게 거칠게 욕을 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런 버러지 같은 저승사자들 말이여! 너희들 돈 좀 있는 인간들에게 제삿밥이니 무당굿이니 이런 거 받아 먹고 수명 늘려준 적 있지? 없다고 말하면 당장 염라대왕이니 옥황상제니 찾아갈게여! 큐른 개뿔! 저승사자 둘은 난처한 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고개를 흔들자 다른 하나가 다시 나의 팔을 잡으며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자 두목은 화가 났는지 호통을 쳤다. 거기서 이 자식들! 하늘에서 나의 벼락이 쳤다. 소리를 지르던 두목이 거대한 사내로 변했다. 매서운 눈으로 저승사자를 노려보더니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멱살을 잡았다. 아이를 유아줘! 야하나 데려가지 않는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자뇨! 저승 녀석들아! 때로는 공평할 줄도 알아야지! 기껏해야 힘없고 가여운 어린아이요! 운명은 개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두목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 전체에 울려퍼졌다. 저승사자는 두목에게 일단 멱살이나 놓고 이야기하자며 회유했다. 두 선생님!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십니까? 일단 말로 하시죠! 두목이 손을 놓자 저승사자가 조금 더 친절해졌다. 맹목적으로 나의 수명을 늘려줄 순 없다고 했다. 하늘의 뜻을 배진할 수는 없다. 누군가의 수명을 늘려준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다. 저승사자는 그것이 세상의 진리라며 난감한 심정을 드러냈다. 두목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렇게 하지! 두목은 저승사자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두목은 혹여나 저승사자가 배신이라도 할까봐 할아버지 집까지 따라와 감시했다. 방 안에서는 엄마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자책했다. 이모 삼천할 것 없이 모두들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두목은 장부를 들어 부수로 무언가를 고쳤다. 자유현을 다시 데려가는 날은 앞으로 25년 후가 될 것이다. 나의 수명을 일정기간 늘려준 것 같았다. 순식간에 영혼이 시신에게로 빨려드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이 떠졌다. 엄마! 내가 일어나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마을이 떠나가라 기뻐했다. 할머니는 신이 도왔다며 하늘에 대고 감사기도를 드렸고 엄마는 이 기적이 사실인지 나의 얼굴을 만져봤다가 부둥켜 안았다가를 반복했다. 나는 그제야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방을 뛰쳐나갔다. 할아버지가 두목과 함께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살아난 걸 보고 빙긋이 웃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이 유물을 눈물이 계속 흘렀다. 무서움의 눈물이었을까?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함에 대한 눈물이었을까? 할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울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로도 여느 때처럼 신나게 놀았다. 마을을 누비며 매일이 즐거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했다. 내가 살아난 대가로 할아버지를 데려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멀쩡했다. 며칠 뒤 실컷 놀다 집에 왔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 엄마 방이었다. 엄마가 뭘 잘못해서 혼나는 걸까? 엿들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경선아, 나는 말이여. 언제부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사실은 말이여. 차서방을 만나고 헤어진 것이 너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 살다 보면 네가 한 선택으로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법이여.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었다. 사실은 말이여. 지난 9년간 네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걱정도 돼서 한순간도 잠을 못 잤어. 정선이한테 너희 집에 전화해서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라 하고 말이여. 유연이가 태어났을 때 찾아가 보려고 했다만 네가 싫어할까 봐 못 갔었어. 그리고 너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이여. 당장 집으로 부르고 싶어서 정선이를 시켰지. 그러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하고 또 남았을 것이여. 너도 집에 오고 유연이도 만나서 기분이 환장할 만큼 좋았어. 엄마는 더욱 크게 울었다.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부모가 된 후의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날 엄마는 할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반복하며 울어댔다. 삼촌은 방문 밖에 내가 서 있는 걸 발견하곤 집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완전히 화해하니 기쁘고 뭉클한 감정이 마음속에 맴돌았다. 노을이 지면서 집 앞 시냇물은 황금빛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이 기억에 강하게 남았는지 지금도 비슷한 풍경만 보면 그날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날은 즐겁게 식사를 하며 떠들어댔다. 갈비찜을 먹으며 할아버지가 나에게 장난을 쳤다. 생강을 감자라고 속이고는 밥 위에 얹어주셨다. 정말 감자인 줄 알고 깨물었는데 진하고 걸쭉한 생강량이 입안을 뒤덮었고 이내 코로 흘러들어갔다. 입안에 있는 생강을 당장 뱉었다. 에이, 공짜 좋아하는 대머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생강 먹어! 온 가족이 재미있게 웃었다. 가장 즐겁게 식사한 날이었다. 가족들은 나의 재롱을 보며 즐거워했고 그날의 일기에는 웃음 가득한 일만 적었다. 잠자리에 눕자 종일 어찌나 설쳐되었는지 금방 잠들어버렸다. 꿈을 꾸었다.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왔다.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뒤에는 며칠 전 나를 데려가려고 했던 저승사자 둘이 있었다. 일어나서 할아버지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긋이 웃었다. 유연아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고 엄마를 잘 부탁혀 가지 말라며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만 저승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스르르 기절하고 말았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을 무렵 밖에는 천둥이 치고 새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불안감이 온 몸을 뒤덮었다. 조심히 마루로 나갔다. 삐거덕거리는 마루바닥 소리가 기분 좋지는 않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을 열어보았다. 자고 있는 할아버지의 몸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할머니를 깨웠다. 우리 강아지 왜 우는겨? 번개 쳐서 무서운겨? 일루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울먹이며 할아버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웠다. 이번에도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가족들을 깨우러 간 사이 도깨비를 만났던 일이 떠올랐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뚫고 할아버지가 도깨비들을 만나러 갔던 곳으로 가려는데 외양간 처마 밑에서 누군가가 나의 팔을 잡았다. 도깨비 두목이었다. 나는 도깨비 두목에게 저승사자들이 할아버지를 데려갔다며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고 엄마 말도 잘 듣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효도하겠다고 싹싹 빌면서 애원했다. 그러나 왠지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두목도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승사자들이 너희 할아버지를 데려가기로 한 날이라 구하려고 왔는데 말이여 너네 할아버지가 약속은 약속이라며 거절하셨어. 도깨비가 울어댈수록 비가 세차게 퍼부었다. 소리내어 울 때마다 벼락이 쳤다. 할아버지와 저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장난삼아 할아버지를 공짜 좋아하는 대물이라고 놀렸지만 할아버지는 확실한 사람이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킨 것이다. 도깨비 말에 의하면 본래는 그날 당장 할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했단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했다는 것이다. 도깨비의 협박에 못 이겨 저승사자들은 할 수 없이 그러라고 했고 어느덧 서른이 넘었다. 삶에 찌들기도 하고 사랑에 배신당하기도 하고 어른의 삶이란 어느 하나 쉽지 않았다.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외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외할아버지의 기일이기도 해 오랜만에 외갓집에 갔다. 논의며 밥 밖에 없던 땅에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섰고 시골집이라 불리기 어려울 정도의 고급 주택이 곳곳에 지어졌다. 외갓집도 마찬가지였다. 외갓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평소 좋아하시던 술을 따르고 담배에 불을 붙여 비석에 올렸다. 이제는 다 커버린 손자의 절을 받으시니 기쁜지 궁금했다. 그렇게 할아버지 묘 옆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 걸어왔다.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기에 단박에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도깨비 두목이었다. 나는 녀석들을 보며 시장에서 산 막걸리와 수육을 흔들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지 녀석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다. 어린아이였는데 제법 잘생긴 사내로 자란 것 같았다.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에서 본 건 있어서 기다란 코트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미디어가 도깨비까지 바꾸어 놓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의 묘는 도깨비가 지키고 있었다. 어떤 귀신도 손을 대지 못하게 어떠한 사람도 침입하지 못하게 말이다.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술을 마시다가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울어대는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몰랐는데 도깨비도 술을 많이 마시면 취했다. 녀석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놓았다. 할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저승사자와 함께 가던 밤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도선생 이용해서 미안이요. 엄마가 결혼하겠다며 신랑감을 데려왔을 때 할아버지는 엄마의 불행한 미래를 보았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상처를 줄 것이 틀림없었기에 결혼을 반대했다. 그래도 그래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순 없어서 둘이 알아서 잘 살라고 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된 할아버지는 자신이 본 미래가 틀리기만을 바랬다. 엄마가 행복하길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불안한 예감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졌다. 매일같이 되풀이 되는 폭행과 사과로 아버지는 엄마가 결혼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모를 시켜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한 이유는 나와 관련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죽을 운명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모에게 매일같이 통화하라고 시킨 것이었다. 결국 엄마는 이모의 도움 아니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찾아온 변호사 덕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그로 인해 아버지가 분노할 것이 틀림없었기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집으로 오라고 한 것이다. 만약 그때 할아버지가 손을 쓰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먹먹했다. 본래 죽을 운명이라 그런지 나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을까봐 늘 불안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비해야 했다. 못된 무당이 도깨비를 잡는다는 소문을 듣고 덫을 찾아다녔다. 식탐이 약점인 도깨비들은 무당이 쳐놓은 덫에 걸렸고 할아버지는 그런 도깨비들을 구해주고 친구가 됐다. 도깨비에게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도깨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돈도 명예도 소원도 필요 없었다. 가 태어난 손자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에게 정성을 다해 잘해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눈이 아리다 못해 아플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니 하찮게 여겼던 스스로의 삶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내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며 도깨비들에게 자랑을 드러났다고 했다. 어차피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했고 딸과 손자를 구했기에 자신은 여한이 없다며 망설임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감동도 잠시 도깨비가 말하기를 예언니 이 친구야 자네 올해 나이가 서른세대 아닌가 1년 후면 그들이 자네를 찾아올 것이오 그때 자네 수명이 25년 연장됐으니까 공복의 사람 종종 멤버 문화류 시의 공포 괴담 집 유니버스 시리즈 유원일 1부 2019년 초 할배요. 이제 이제 좀 그만합시다. 할배 건강도 안 좋으면서 남들 뭐 안 닫고 또 와요. 아니 말은 똑바로 해야죠. 최근엔 제가 다 하잖아요. 저도 이제 서른 넷이에요. 이거 안 닫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회사일에도 지장을 줬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안 닫고 해요. 우리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대가를 받자니까요. 우리가 도둑질을 해요. 사기를 쳐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젠 이런 삶이 싫다고요. 그리고 할배 허리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원일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에이, 꼰대 영감탕이! 뒤늦게 할머니가 쫓아와 할아버지를 흔들었다. 아이고, 원일이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고마워 있어. 당신도 할 만큼 했다,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서서히 떴다. 여보, 네도 그만하고 싶대. 몸도 예전같지 않고 저놈한테도 미안하다. 할애비 잘못 만나가 저러고 자란 거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산대.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믄 누가 하노? 멀쩡한 사람 해치는 것들 보고 어째 모르는지 할 수 있나 말이다. 우리는 구할 수 있으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대.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대. 원일이 더 언젠가는 알게 될 기다. 우리의 능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쓰는 거라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유현재. 귀신 잡는 퇴마사이다. 세월의 무게에 무릎을 꿇고 지금은 서 있기도 힘든 몸이 되었다. 아들은 부처의 뜻을 깨닫겠다며 오래전에 집을 떠났고 하나밖에 없는 손자는 어느덧 권장한 사내가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이 허구헌 날 귀신만 잡는 처지가 싫은 손자와 최근 자주 부딪혔다. 손자의 이름은 유원일.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를 도우며 퇴마일을 했지만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남들은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자신은 매일 잡기나 쫓아야 하다니 세상은 불공평했다. 할아버지는 운명이니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그게 쉽나. 돈이라도 받았으면 하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원일은 옥상에서 혼자 마른 오징어를 씹으며 소주를 들이켰다. 아니 돈도 받으면 안 돼. 누가 알아서도 안 돼. 그럼 우린 뭐 한다고 이 음침한 짓을 하는 거냐고. 우리가 배 때문에이야. 배 때문에 돈이라도 많다. 할머니 또 무슨 죄고. 일흔이 넘었는데도 청소일을 하신다고. 할머니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손자가 돼가 좋은 옷 한 벌도 못 해드리고 비싼 음식 한 번 못 사드린 게. 조들리는 영편에 귀신 몇 놈 잡으면 뭐하노. 귀신 붙는 것도 전생에 업보가 많은 거고 자기 운명인 거잖아. 솔직히 귀신 탓인가 사람 탓이지.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 이유가 뭐냐고. 영감쟁이 죽어서 전국 가고 싶은가. 그런데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갓을 쓴 누군가가 원희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승사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원희를 보았다. 저승사자 아이가 실수라도 했나. 무슨 일이고. 아니면 저번에 저승 갔을 때 남편이 안 해두고 온 것 때문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나. 내 책임도 아니구만.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있는 아래층으로 시선을 옮겼다. 순간 심장이 덜컥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할아버지가 명색이 도사인데 예고도 없이 데려간다고. 원희를 냉큼 건물 사이를 뛰어넘었다. 저승사자의 얼굴을 보자 다시 한 번 놀랐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저승사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무리 퇴마사라도 겁이 났다. 당신 뭐 한다고 여기 온 겁니까? 왜 나를 본 거예요? 뭐 나한테 용건이 있어요?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용건이 있는 거예요? 그는 묘한 웃음만 남긴 채 사라졌다. 불안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쁜 일이 아니길 바랐다. 최근 두 사람 모두 건강에 좋지 않아 걱정이었다. 원희를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전부였다. 그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당장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할머니요! 문을 열었다. 다행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철진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는 할머니의 말에 원희를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좀 전에 옥상에서 저승사자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우리 집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무슨 용건이 있어서 그러냐며 다가갔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승사자도 그런데 저승사자도 비눗물을 흘리니까? 유현재의 동공이 커졌다. 저승사자가 비눗물을 흘렸다고? 혹시 할머니야 할머니야 할머니 데려가려고 그런 거 아닐까? 빨리 확인 좀 해보세요. 할머니는 사람 수명도 보잖아요. 유현재가 성취하는 몸으로 일어났다. 원희를에게 서재로 따라오라며 손가락을 까닭였다. 걱정 마라. 네 할머니와 내는 20년 남았다. 저승사자가 비눗물을 흘렸다는 건 네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다. 아마도 이승과 관련된 부탁을 하려는 거겠지. 저승사자는 이승에서의 인연을 도우면 소멸하게 된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도 마찬가지돼. 그래가 네 앞에 나타난 거돼. 저승사자도 비눗물을 흘릴 만큼 살아생전을 잊지 못하는 거돼. 원희를 한숨을 내쉬었다. 저승사자라는 것들은 참 도움이 안 돼요. 실수로 수명이 한참 남은 여자를 데려가지 않나. 그것 때문에 남편놈이 저승에서 한 일 생각하면 도대체 우린 꼭 뭐 한다고 갔어요. 아무튼 할배요. 저는 이제 이 일 안 할 겁니다. 도울 마음이 있다면 할배께서 직접 하시던가요.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평생 귀신이나 잡고 타임만 도와주다가 생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내라도 살아야 한다고 할모의 할배께는 미안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다고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기다. 집을 떠나야 한다. 사람이고 귀신이고 사람이고 귀신이고 없는 곳으로 가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할아버지가 경비로 일했던 아파트에 사는 조병삼이었다. 그는 시외버스 기사로 천안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던 중 이상한 손님이 차에 탔다고 했다. 아이고 어르신 이상하다니까요. 분명히 탈 때는 건장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휴게소에서 확인하니까 올라가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객이 고장 여덟 명이었는데 껴 못할 리가 없어요. 이 차를 어떻게 탔느냐고 하니까 벼를 내밀었어요. 버스표가 맞아가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런데 그 아가 제 뒤를 졸졸졸 쫓아오더니 집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가라고 했어도 오늘도 최차 옆자리에 타고 있었어요. 금마가 쉬쉬 웃는데 순간 이놈이 도깨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백양산에서 풍선객이 한 울라 때문에 혼줄이 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대체해 주셨잖아요. 그때랑 비슷하더라고요. 도깨비가 확실하대. 그런데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을런진 모르겠대. 자네 몸에 뺀 도깨비의 냄새를 맡으니 아주 강력한 놈이대. 위험하대. 하루빨리 쫓아내야 된대. 지금 도깨비는 어디 있노? 유연재는 인성을 찌푸리더니 기침을 한 번 하며 방에 있는 원희를 쳐다보았다. 원희를 문을 닫아버렸다. 저희 집 안방에 자기 집인 것처럼 누워있습니다. 햇둠은 어딘가 사라지고 밤만 되면 저랑 아내 사이에 누워있는데 진짜 미치겄습니다. 놀러가 일어나면 한 사람 가득 차려오라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뱀으로 변해가 겁을 죽어요. 그래갖고 안된대. 아주 못된 기 들어온 기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서 때려잡아야겠데이. 할아버지는 소파와 벽을 부여잡으며 힘겹게 일어났다. 여보 당장에 목금이랑 부족 좀 챙겨주라. 지금 조기사네 집에 좀 탱겨와야겠데이. 할아버지의 힘겨운 걸음을 보자 조병삼은 당황했다. 그... 괜찮으십니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이. 괜찮다이. 내 아직도 생생하다 아이가... 순간 유연제가 바닥에 엎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아이고... 허리가 완전히 나갔다. 아이고... 조기사... 조기사... 미안하다이... 이걸 왜 하노? 내가 가가... 도깨비 잡아줘야 하는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어르신... 방법이... 영 없는 건 아이다. 나보다...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아버지의 고개가 원일이의 방으로 향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원일이의 방문이 열렸다. 가입시다. 내가 대신 갔다 올게요. 유니버스 시리즈 유원일 2부 조병삼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보랏빛 안개가 짙어졌다. 도깨비의 탓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원일이 차에서 내리자 불덩이들이 요란하게 공중을 떠돌았다. 한번 해보자는 거가? 원일이 품 안에서 사람 형태의 종이 두 장을 꺼내어 던지자 강한 바람을 내뿜으며 요란한 것들을 명중시켰다. 순식간에 사내들이 추락했다. 언제부터 단감동이 도깨비 마을이 된 거고? 하... 이거 한 마리가 아닌데... 한눈에도 사내들은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나는 커다란 덩치에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상투를 튼 채 한복을 입고 있었다. 둘은 눈에서 시퍼런 빛을 내뿜으며 당장이라도 원일이를 공격할 것 같은 자세를 취했다. 원일과 눈이 마주치자 조병삼은 고개를 흔들어댔다 원일은 조병삼의 말도 믿을 수 없었다 외투 주머니의 파트를 한 움큼 쥐어 그것들에게 뿌렸다 그들의 몸에서 불꽃이 튀었다 원일은 틈을 놓치지 않고 목검을 휘둘렀다 둘은 비명을 지르며 목검을 피했다 그들은 짐승처럼 몸이 날랬다 호랑이 가죽을 입은 산에는 나무를 타고 올라갔고 상투를 튼 산에는 공중재비를 돌며 가로등 위에 착지했다 새끼들... 예산놈들이 아니구먼 누구들 이러면 안 된대 연식이 된 도깨비라면 사람 말을 알아들을 낀다 인간 세계를 어지럽히면 소멸이 국룰이라는 거 알고 있지? 둘은 원일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요란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원일에게 뛰어들었다 원일은 다시 팥을 뿌렸지만 두 산에는 재빠르게 피했다 화가 난 원일이 봉인부라는 부적 두 장을 꺼내어 뿌렸다 도깨비들은 요리이저리 피했지만 부적은 그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더욱이 원일이 목검을 들고 쫓아왔기에 도깨비들은 지치고 말았다 결국 힘이 빠진 두 도깨비의 몸에 부적이 찰싹 달라붙었다 그들은 굳은 몸으로 주저앉았다 원일이 목검을 휘두르다 그들의 코앞에서 멈추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끄지라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죽는데 놈들은 굽실거리며 원일에게 고개를 숙여댔다 조병삼은 그런 원일을 보자 엄지손가락을 지켜들었다 원일아! 참 대단하구나! 할아버지 시대는 갔다! 이제는 너희 시대다! 원일은 녀석들의 뒷모습을 석연치 않은 눈빛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재요! 그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가입시다 집이 저기에 1층이지요? 딱 봐도 문제가 있는 집이었다 창 안을 볼 수 없게 요기가 마구 뿜어져 나왔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 리가 없다 1층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요기가 뻗어 있었다 원일이 가스관을 타고 다니며 다른 집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요기가 차고 넘치는데 사람들이 멀쩡하다고 그러고 보니 아저씨 말도 이상하다 도깨비 하나가 따라왔다고 했는데 토놈 아이가 뭔가 꿍꿍이가 있다 원일이 경계를 하며 조병삼의 집에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조병삼은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 당황한 원일이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어떤 술법도 통하지 않았다 신장 병삼이 아저씨 말하는 게 뭔가 이상했다 그것도 모르고 할면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놀아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일은 화가 났다 나와라 이 도깨비 놈들아 아주 너 죽고 나 살자 조병삼의 집을 뒤졌다 방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 행동에는 조병삼에 대한 분노도 섞여 있었다 원일이 안방에 당도하자 목공과 부적들이 파르르 떨렸다 감히 도깨비 주제에 사람에게 사기를 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안방 문을 박차고 돌아갔다 놀랍게도 아이 하나가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누워있었다 원일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놈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평범한 요괴의 기운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본 그 어떠한 귀신이나 요괴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함정이라는 생각에 당황했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 없었다 더욱 고함을 질렀다 전부 니가 한 짓이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이런 짓을 꾸며 와 토소라도 잡아먹으면 불로 불쌍한다는 소문이라도 들었나 아이는 쭉쭉 웃기만 했다 원일은 등골이 오싹했다 초장에 놈을 잡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자신이 가진 모든 부적을 꺼내어 아이에게 뿌렸다 그러나 순식간에 불이 붙으며 한 줌 재로 변했다 이번에는 주머니에 든 밭을 뿌렸다 그제야 아이는 몸을 피하며 벽과 천장을 기었다 이 도깨비들은 하나같이 밭을 싫어하대 어디 오늘 도깨비가 들어간 밭죽 좀 끓여보자 다시 한 움큼 밭을 쥐려고 했지만 주머니에는 몇 알만 남아있었다 앞서 만난 녀석들과 싸우며 밭을 많이 쓴 탓이었다 원일은 크게 놀랐지만 애써 침착한 척 목검을 들었다 아이도 원일에게 달려들 자세를 잡았다 둘은 서로를 향해 몸을 날렸다 순식간에 서로가 교차되며 각자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았다 원일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놈이 손톱으로 원일의 팔과 복부를 할퀴었기 때문이다 상처가 난 곳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망할 도깨비 새끼가 니는 사내자석이 손톱을 쓰나 비겁한 새끼 어린 놈이 못된 것만 배워갖고 아이는 얄밉게 핑그시 웃으며 자신의 승리라는 듯 요란하게 춤을 추었다 하지만 아이의 이마에서도 보라색 액체가 흘렀다 뭐, 뭐야 희망된 이마에서 흐르는겨 요런 치산 새끼 너는 아무런 무기도 안 썼는데 목공 가지고 어린 애 이마를 때린겨 싸가지 없는 새끼 아이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피부가 갈라졌다 곤충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각질이 떨어지며 그 틈으로 몸의 일부들이 뻗어나왔다 그 광경을 본 원일이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더 이상 아이의 모습은 없었고 치우천왕의 얼굴을 한 도깨비가 서있었다 도깨비는 거대한 몸을 휘저으며 원일을 노려보았다 드디어 본 모습이 나왔구만 오늘 내가 원이 참 좋다 내 대신 할매가 왔으며 앞으로 좋아하는 전국노래자랑도 가염무대도 못 볼 거 아이가 노인네 진짜로 20년은 더 살려는갑네 도깨비 새끼야 형이 요즘에 기분이 안 좋거든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니 같은 요물들 때문에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회사에서도 잘릴 판이다 모아둔 돈도 없고 시간만 나면 귀신 쫓아다니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둘 다 죽자 원일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자 피가 새어나왔다 그것을 목검에 바르고 악귀 퇴치 주문을 외우자 목검에 푸른빛이 났다 이게 무엇이냐 수치기만 해도 요물들이 바사싹 가루가 된다는 귀멸의 목검이다 내가 대학생 때 강종구라는 아저씨한테 검 쓰는 법을 힘들게 배웠는데 지금까지 한 번을 못 써먹었거든 왜냐 위험하니까 거두절미하고 내 몸속에 있는 피를 모두 다 쓸 때까지 이 검은 멈추지 않는다 원일이 검을 휘둘렀다 스쳤을 뿐인데 도깨비의 뿔이 잘려나갔다 원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맞나 충청도 천농 도깨비 새끼야 어째 만들어줄까 민락동 회처럼 썰어줄까 청사포 조개구이처럼 칼집을 내줄까 잘못 움직였다가는 원일이 든 검에 목이 잘릴 판이었다 도깨비는 당황했다 어 어이 병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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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나와서 나 좀 구해주게 갑자기 도로 소리가 나며 현관문이 열렸다 조병상과 그의 아내가 서둘러 들어와 원일을 말렸다 아이쿠 원일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원일은 화를 냈다 아재요 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허리도 안 좋은 우리 할배가 왔으면 어쩔 뻔했는겨 와에 전마가 도사를 산채로 잡아오면 보물을 준답니까 세상을 준답니까 옛날에 우리 할배한테 도움을 그렇게 받았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지 와모르겠는 원일아 도깨비의 모습이 또 한 번 변했다 젊은 사내였다 그도 갑자기 사람 좋은 표정을 지으며 오해라고 했다 에이 친구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죠 부산사나이라 그런지 성격이 아주 화끈여 그래서 오히려 좋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다 아파트 근처에서 싸웠던 도깨비들도 조병삼의 집으로 들어와 원일에게 형님 형님하며 굽실대었다 사람들이 와이라노 아재요 이거 어떻게 댕깁니까 도깨비의 우두머리가 원일의 손을 잡았다 에이 유 선생 병삼이는 아무런 죄가 없어 모든 건 내가 꿈인 짓이요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겨불어서 자네가 꼭 필요한디 내 부탁 좀 들어주겠나 유 선생 이렇게 무릎을 꿇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난감했다 원일은 질끔 눈을 감았다 순간 할아버지에게 놀아났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영감쟁이가 영감쟁이가 자신을 이 집에 보낸 후 사람이고 도깨비고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 없었다 유 선생 유 선생 제발 부탁이여 내 친구 내 친구의 손자 좀 살려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성마저 보내면 내가 그 친구를 볼 면목이 없네 제발 부탁이니 우리랑 충남 공주로 함께 가주게 그러니까 도깨비의 말에 의하면 오래전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손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수명과 손자의 수명을 바꾸고 대신 죽었다고 했다 그러나 손자에게 줄 수 있는 수명은 고작 25년 2019년이 되는 해에 손자가 죽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죽기 전 도깨비에게 이런 말을 했단다 그런 이유로 자네를 구했네 도선생 이용해서 미안여 나는 오늘 밤에 죽을 거여 또 저승사자를 협박해서 나의 죽음을 미루게 하지는 말게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말이여 다만 25년 후에도 유연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보이긴 하네 죽음이 가까이 와서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부산에서 온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내가 유연이 옆에 있었어 하지만 그가 없는 미래에서는 유연이가 죽네 그, 그가 누구요? 도대체 누구길래 유연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여? 모르겠네 아무리 떠올려 봐도 얼굴이 보이질 않아 다만 아주 강였어 무섭고 강한 악귀를 잡는 장면이 뜨문뜨문 보였네 정말 죽음이 가까이 왔나벼 이놈의 신통력도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구먼 이바토 선생 고마워 면목 없지만 우리 유연이 좀 부탁혀 유니버스 시리즈 유원일 3부 이보게 유 선생 자네만이 우리 유연이를 살릴 수 있어 자네도 할아버지가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손주를 읽고 싶은 아래비는 없어 저승에서도 맘저려 할 것이야 난감했다 모른 척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있는 무언가가 부탁을 들어주려는 듯 요동쳤다 끝까지 외면하려고 했다 도대체 이들을 도와서 무슨 이득이 있는 걸까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원일아 일하고 빈다 여기 있는 도선생님 부탁 좀 들어도 새벽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걸 도와준 게 여기 계신 이분들이 다 나도 물론이고 그 많은 승객들 목숨도 구해주셨다 은혜를 갖고 싶어 거짓말을 했지만서도 사정이 딱하다 아이가 야재가 어째야 하니 제발 제발 이렇게 빈다 조병삼이 무릎을 꿇고 울자 그의 아내도 그의 아내도 덩달아 울었다 유현재의 손자로 유현재의 손자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자신의 삶은 지금쯤 자신의 삶은 어떠했을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일까 하늘이 무심했다 그래 꼬마 그라입시다 웃자면 되는데 설마 칠갑사 나라의 저승으로 들어가 꽃 꺾으라는 건 아니지 비사리꽃 숨사리꽃 같은 거 말이다 도깨비들은 머리를 긁적였다 그런 방법도 있는가 가능하다면 좀 해주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게 가능하면 한 번에 오케이 했지 그런데 그 할배 손자라는 사람은 본래 지수명보다 오래 살았으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 거 아이가 누구도 세상 이체를 하는 미물이라면 그 양반한테 저승에 가라고 설득했어야지 유현이 죽어야 한다는 말에 도깨비들이 흥분했다 자네 말은 우리 유현이가 죽어야 한다는 거여 이 자식이 말이면 단 줄 아나 귀인이라고 대우 좀 해주니까 피해는 게 없는겨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도깨비 두목이 원일의 멱살을 잡았다 새끼가 미쳤나 이거 안 너나 내가 틀린 말했나 25년이나 살았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또 누굴 위험에 빠뜨리려고 건방진 도깨비 새끼가 어디 사람의 멱살을 잡노 빨리 안 너나 몸에나 찢어지는지 모를께요 무엇보다 올 겨울에 유현이가 유현이가 아빠가 된단 말이여 유현이 아내랑 아이는 무슨 죄냐 말이여 일주일 정도 남았어 제발 도와주게 원일은 뒤통수를 마구 긁었다 수명이 다 된 인간을 살린다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 고민이 되었다 저승사자가 아는 날에는 밤마다 나타나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았다 얼마 전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던 저승사자가 떠올랐다 어이 도깨비 만약에 이 일이 성공하면 내가 얻는 이익은 뭔데 원일은 할아버지처럼 평생을 대가 없이 남을 도우며 살고 싶진 않았다 대가가 없는 일이란 없다 할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뭐를 원하는겨 돈이면 되는가 한 백억 정도 통장으로 입금해 줘 원일의 귀가 쫑긋했다 위기에 빠진 도깨비를 구해준 뒤 대대손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았다는 옛날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다 원일의 마음이 요동쳤다 자신이 바르는 삶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100억으로 되나 끝에 용이 하나 더 붙어야지 그 정도는 일도 아니잖아 도깨비가 갑자기 웃어댔다 유 선생 그렇게 안 봤는데 욕심에 하늘을 찌르네 그려 그렇게요 사람 목숨 구하는 게 어디 쉽나 대신 일은 제대로 하는 거요 원일의 시동을 걸자 도깨비들이 차에 탔다 조병삼이 아쉬운 마음으로 도깨비의 손을 잡았다 병삼이 고맙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또 보세요 아닙니다 또 선생님 이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반드시 친구분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낯간지러운 꼴을 보기 싫은 원일이 액셀을 밟아댔다 원일은 빨리 일처리를 하고 대가를 받고 싶었다 만에 하나 도깨비가 약속을 어기면 당장 놈들을 소멸시키려는 마음도 품었다 원일이 놀라 주위를 들러보았다 조수석에 유연재가 푸른 도포를 입고 앉아있었다 아... 할배 놀란 나머지 다신 눈을 비비고 보니 도깨비 두목이 원일을 쳐다보고 있었다 방금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 한겨 요즘 텔레비전에서 유행하는 배우처럼 하고 다니는데 아니 들어는 봤나 그 공... 원일의 마음도 모르고 사이드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는 도깨비였다 원일의 양심 때문인지 할아버지가 술을 쓴 것인진 모르겠지만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편함이 원일을 힘들게 했다 유 선생 천천히 좀 밝게 이러다 사고 나갔어 칠갑산 할아버지가 돌을 닦던 곳으로 원일이 일곱 살 때까지 살았다 산 아래에는 충남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저승분이 있었다 기억을 더듬었다 감나무집 준성이가 실종이 된 적이 있었다 두 달 만에 개울가에서 찾게 되었는데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불어 있었다 하천에 빠져 죽은 뒤 흘러 내려온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으로 발견되자 난리가 났다 울며 불며 준성이네 부모가 할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다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칠갑산 아래에 있는 저승문으로 들어가 꽃들을 꺾어와 준성이를 살렸다 그래 비살이꽃 살살이꽃 숨살이꽃으로 살렸다 이 저승사자의 실수로 부산에서 여자가 죽었을 때처럼 저승으로 간 다음에 꽃을 꺾어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원일은 육체와 혼을 분리하여 저승으로 몰래 들어가 꽃을 꺾어올 계획이었다 문제는 꽃의 생김새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도깨비 두모가 너가 혹시 저승에는 안 가봤지? 죽어야 저승에 가지 아니 우린 죽으면 소멸이 되려나? 그래서 방법은 찾았는가? 칠갑산을 통해 저승으로 가서 사람 살리는 꽃을 따갖고 옳기다 근데 꽃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다 일단 아래로 가보자 나도 오랜만에 가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과거 유현재가 들어갔던 길을 더듬으며 걸었다 27년이 지났고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길을 찾았다 그러나 저승문 앞에 저승사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원일을 발견하자 순식간에 달려왔다 인간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노? 평범한 인간은 아니구먼 옆에 도깨비까지 끼고 무슨 용건이야? 원일은 머뭇거리더니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다 저는 여기 도깨비 선생님들에게 도술을 배우고 있는 유원일이란 사람입니다 제가 둔갑이나 무속까진 자신이 있으나 겁이 좀 많은 편이라 담력시험 중이었습니다 칠갑선 아래 저승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온갖 귀신들을 볼 수 있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원일의 말에 도깨비도 거들었다 이 친구가 재능은 있는데 겁이 참 많아 도사라면 귀신보고도 침착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자네는 못 보던 저승사자 같은데 저승차사 몇 군 몇 기인가? 저승사자는 인상을 찌푸렸다 맑았지도 않은 소리 이곳에 올 수 있는 건 죽은 자들과 저승차사들 뿐이야 그리고 도깨비 양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수를 물어봅니까? 당신이 뭐라도 됩니까? 도깨비가 흥분하며 나 때는 마리아를 시전하려고 하자 원일이 말렸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하하 쉽지 않았다 저승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승사자와 싸울 순 없었다 원일과 도깨비는 칠갑산에서 나왔다 일단 숙소부터 잡고 한숨 잔 다음 이야기하자 피곤해 죽겠다 그때 도깨비가 몸을 따라댔다 저기 유선생 빨리 공주로 가봐요 유연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며 의식을 잃은 것 같아 유연은 며칠 전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병원 신세를 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피로는 누적이라고 했지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혼이 육체를 떠나려는 증상이었다 병원으로 가야요 어리랑 좀 같이 가주게 아니 난 병실에 안 간다 병원 앞에 있을게 괜히 보고 마음 약해지고 싶진 않다 원일의 일행은 서둘러 공주의 병원으로 향했다 도깨비들은 가는 내내 울어댔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깨비들은 벽을 타고 유연의 병실을 찾아다녔다 원일은 저승문으로 들어갈 방법을 생각했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저승사자라도 매수해야 하나 생각할 무렵 다리를 저는 고양이 한 마리가 주위를 맴돌았다 고양이는 따라오라는 듯 울어대었다 원일은 고양이를 쫓았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한 집에서 음산하고 사악한 키가 뿜어서 나오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다 우나류 신임 원작 귀신의 장난 그 후의 이야기 고양이와 남자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할머니께 연락이 왔다 동물병원에 가자는 것이다 우리 집에서 할머니 댁은 300미터도 안되는 거리인지라 금방 도착했다 할머니는 뒷좌석에 탔는데 갈색 무늬 고양이를 품고 있었다 나쁜 놈들이 던진 돌에 맞아 고양이의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했다 할머니가 나타나자 그들은 도망가고 고양이만 위태롭게 서 있었다 할머니는 빗속에서 서럽게 울어대는 것을 구했다 수의사는 고양이의 다리를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수술을 하자고 했다 수술을 해도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할머니는 떨고 있는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긴 시간에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말했다 글 고양이는 아닐 거예요 중성화 수술도 했고 목걸이도 있네요 할머니의 집으로 고양이를 데려왔다 할머니는 나에게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다 마을 게시판부터 홈페이지까지 녀석의 정보를 올렸다 우리 마을에는 50가구가 산다 가구 수가 적으니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금방 찾을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해 할머니가 키우기로 했다 비오는 날 만났다고 하여 고양이의 이름을 우비라고 지었다 시간이 꽤 지나고 우비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갔다 오른쪽 뒷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녀석이 좋아하는 통조림을 잔뜩 사주었다 할머니는 녀석을 안으며 괜찮다고 위로했다 고양이는 자신의 처지를 아는지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비의 주인이라고 하는 두 남자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얼굴을 잔뜩 지푸렸다 우비를 내줄 수 없다며 그들을 내쫓았다 저놈들 우비다리 못쓰게 만든 놈들이야 내가 봤어 소름과 분노가 교체했다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을까 할머니는 불안했는지 집앞에 있는 방범용 CCTV를 켜달라고 했다 화면 속의 두 남자는 꽤 오랫동안 집주위를 떠나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다 야심한 밤 정적을 깨고 우비의 피명이 들렸다 놀라서 거실로 나가보았더니 주인이라고 찾아왔던 놈들이 우비를 안고 있었다 강도가 들었다고 외치자 창문을 깨고 도망쳤다 놈들의 뒤를 쫓았지만 놈들이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녀석들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녀보았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날카로운 우비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필 마을에서 출입을 금한 곳에서 소리가 났다 꽤 오래전부터 있던 흉가로 일가족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곳이었다 할머니도 가지 말라며 당부한 곳인데 우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잘 잡아! 저번처럼 놓치면 안 돼! 이번엔 머리를 내리쳐야 한다고! 우비를 해친다는 말에 달려간 몸을 던졌다 돌을 든 녀석부터 내리쳤다 놈이 쓰러지자 재빨리 우비를 껴안았다 다친 곳은 없는지 몸 구석구석을 휴대폰 조명으로 비추었는데 별 문제는 없었다 조명을 놈들 쪽으로 비추었다 숨이 멎는 듯했다 흉가의 대문 앞에 고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놈들 중 한 녀석은 무당옷을 입고 있었다 다... 당신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놈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놈이 뒷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어들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더러운 꼴 당하기 싫으면 좋게 말할 때 고양이 주고 꺼져 놈들이 우비의 머리를 내리친다는 말을 듣고 나니 고양이를 더 줄 수가 없었다 당신들... 고양이 주인 아니지? 도대체 고양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칼을 든 놈이 귀찮다는 듯 다가왔다 바로 그때 우비 녀석이 뛰어올라 놈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야! 놈은 충격에 칼을 떨어뜨렸다 나는 떨어진 칼을 잽싸게 주어 흉가 쪽으로 냅다 던져버렸다 흉가 안에서 남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놈들도 소리를 들었는지 얼음이 되었다 안에서 대문을 마구 두드리며 당장 문을 열라고 했다 보통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쯤 놈들이 모든 것을 두고 도망쳤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휴대폰 조명으로 대문을 비추어 보았다 남자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조금씩 열리는 듯 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이보게 젊은이 문 좀 열어주게 문 앞에 붙은 부적만 떼어주면 돼 사고로 갇힌 사람이라 생각하며 부적을 때려는 순간 우비가 크르릉대며 앞발로 얼굴을 내리쳤다 왜 이럴까 녀석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다시 부적을 때려는데 아 젊은이 아 젊은이 혹시 괭이와 함께 있나 미안하지만 그 괭이를 말이야 죽여주게 그리고 대문 앞에 두고 절 두 번만 해줘 고향이 도둑이 도망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대문 안에 있던 자의 말을 듣고 냅다 달렸다 집으로 재빨리 들어가 대문을 잠갔다 그것의 정체가 무엇일지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가 걱정을 많이 했는지 기다리고 계셨다 우비를 보여주며 놈들을 쫓아가서 받아왔다고 대충 얼버무렸다 혼날까봐 그 집에 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비는 현관문 앞을 어슬렁댔다 녀석들이 깬 유리창에서 싸늘한 공기가 들어왔는데 초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밤 열두시가 되자 우미 천근 만근이 되었다 슬슬 눈이 감겨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백원아 우리 왔다 문 열어라 아버지였다 할머니가 걱정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을 열어주려고 인터폰의 스위치를 누르려는데 갑자기 우비가 뛰어올라 내 뺨을 때렸다 아직도 겁에 질려있나 싶어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으려는데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보았더니 아무도 없었다 우비 녀석은 우비 녀석은 자세를 낮추고 있었다 누군가가 현관문을 잡고 흔들었다 이번에는 우비가 창문이 있는 곳으로 달렸다 녀석을 따라 시선이 창문으로 갔다 그런데 마치 사극에 나오는 죄인 마냥 산바람 머리에 남자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가 흉과에 있던 남자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우비는 필사적이었다 불편한 다리를 끌며 남자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 때문이었을까 남자는 섣불리 들어오지 못했다 욕실화 기회인데 아깝다 남자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한동안 경계하던 우비도 남자가 사라졌다는 걸 알았는지 성취하는 다리를 끌고 목을 죽였다 나는 다리에 힘이 쭉 풀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도둑이 들질 않나 귀신을 만나지 않나 우비는 한동안 집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올 때쯤 할머니의 품에 뛰어들었다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자 눈웃음을 짓다가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우리가 밤새 공포했던 줄도 모르고 아침을 먹자고 했다 궁금했다 흉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을에서도 출입을 금했을까 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가 꽤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60년 전 그곳에 살았던 가족에 의해 밝혀진 무서운 진실에 대하여 박종대라는 사내가 귀신에 쓰였는지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도 목을 매 자살했다 그날 이후부터 그 집에 이사 온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 가족이 이사 후 살게 되었는데 박종대가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며 그 가족도 죽이려고 했다 다행히 한 무당을 만나 가족은 무사할 수 있었는데 사내의 집은 없애지 못했다 수차례 태우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후 무당은 마을 사람들을 시켜 나무나 풀을 심어 흉가를 가리라고 했고 그곳에 가는 것을 금지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면 꼭 가는 사람들이 있다 술 먹고 가는 사람 갯길을 부리는 사람 귀신의 실체를 밝혀보겠다는 사람 길을 잃은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의문사를 당했다 나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 박종대의 저주일까 밤에 찾아온 남자가 박종대라고 생각하니 바발인 넘어가지 않았다 할머니께 지난밤 일은 말하지 못했다 아침 일찍 고모가 할머니를 모시러 왔다 건강검진을 받고 서울에서 자고 온다고 했다 그래서 우비를 집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계속해서 가지 않으려고 때를 썼다 하는 수 없이 창문도 고칠 겸 할머니 집에 머물렀다 우비가 앞발로 얼굴을 툭툭 쳤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다 텔레비전을 틀었다 녀석이 현관문을 어슬렁대는 바람에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지난 밤이 떠오르면서 불안했다 벨이 울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폰을 확인하니 할머니였다 자고 온다고 하셨는데 하루 만에 돌아오셔서 의외였다 대문을 열어주려고 버튼에 손을 대는 순간 우비가 또 달려들었다 설마? 당장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었다 신호음이 길었다 한참 뒤에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 고, 고모 혹시 할머니 하품을 하며 할머니께서 주무신다고 했다 검진이 피곤하셨는지 검진이 피곤하셨는지 저녁을 드시고 바로 눈을 붙이셨단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비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벨소리가 거슬렸다 인터폰을 다시 확인했다 인터폰 앞에는 할머니가 아닌 박종대가 서 있었다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빠직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핸드폰 전원마저 나가버리고 말았다 설상가상 대문이 열리면서 그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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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문을 두드리자 나를 세우며 울어댔다 그 행위새끼 참말로 신경쓰이네 그리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어여 죽여서 내게 바치게 혹시 당신이 박종대예요? 남자는 깔깔 웃어댔다 그리야 나가 박종대여 그러니까 말이야 일단 그 행위새끼부터 죽여 숨이 가빠왔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우비는 털을 바짝 세우며 현관에서 날카롭게 울어댔다 박종대는 빠르게 창문 쪽으로 달려왔다 새로 단 창문이 깨지며 시크릿 집 안으로 쑥 하고 들어왔다 그것을 보자 비명이 절로 나왔다 우비를 끌어안고 할머니 방으로 향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다니까 그러네 박종대가 집으로 들어왔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들어온 귀신에게 덜컥 옷깃을 잡혔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우비가 뛰쳐나와 발톱을 세워 귀신의 얼굴을 할퀴었다 화가 난 박종대는 우비를 냅다 던져버렸다 우당탕 소리가 났다 우비가 울어댔는데 도망가라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비를 두고 갈 순 없었다 박종대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날카로운 시카를 핥았다 꿈에 볼까 무서운 얼굴이었다 자포자기의 순간에 우비가 슬금슬금 걸어가 창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녀석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시간을 끌었다 이봐요 박종대씨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종대는 더욱 크게 웃어대었다 자네 할미나 아래비가 아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인정할 수 없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신 분들에게 모욕이었다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인지 물었다 옛날에 말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집에 들어와 그냥 살았단 말이지 그러면 고마운 줄 알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면 되는데 말이요 무당년을 데려와서 아주 난리를 쳤단 말이야 이런 이육살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박종대 내 흉가에서 살아남은 가족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다니 믿기지 않았다 60년이 넘게 귀신 놈들에게 잡혀있었지 그곳에서 탈출해 나를 이렇게 만든 너의 할미와 할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어 그런데 네 병이 던진 칼이 말이요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이요 당장 문을 박차고 나왔지 박종대를 깨운 것이 나라는 사실에 모든 것이 무너져내렸다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 네 놈이 죽으면 할머니부터 고모네 너네 가족들 전부 줄줄이 숨통을 끊어줄 테니 말이야 한마는 귀신이 되어 평생 산 사람 원망하며 살아라 사람은 어둠 속에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지만 귀신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박종대는 진정 귀신이었다 날카로운 칼을 높이 들어 당장 나를 찌를 것 같았다 태생부터 겁쟁이인 나는 자포자기했다 아이고 아저씨요 니 같은 놈 보고 귀태라고 하는구나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하는데 어찌 저런 게 태어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노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젊은 사내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갑자기 나타난 사내는 우비를 안고 있었다 박종대는 사내완 눈이 마주치자 온몸을 떨어댔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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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행위 새끼야 아주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사내가 품에서 부적을 꺼낸 뒤 주문을 읊었다 박종대는 그만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박종대는 제발 한 번만 구해달라며 비굴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내는 듣지 않았다 결국 박종대는 자신의 머리를 부에잡고 흔들어대다가 이내 무릎을 털썩하고 구르며 도사물을 쏟았다 고약한 냄새가 온 집을 뒤덮었다 욕시랄 내가 말이야 다시 복수하러 올 것이야 그때는 네 놈까지 전부를 죽일 것이야 가구야 박종대는 순식간에 기어가 창문 밖으로 나갔다 거짓말처럼 전기가 들어왔다 사내는 우비를 조심히 내게 주었다 고양이가 따라오라 해서 왔더니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실례 많았습니다 그때 돌아서던 사내가 대문을 향해 갑자기 소리쳤다 우비를 훔쳐가려던 놈들이었다 녀석은 사내의 말에 한 걸음에 달려왔다 놈들은 이 동네 노인에게 박종대의 집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노인은 고양이를 죽여 박종대에게 제물로 바치면 집 안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박종대가 살아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 고양이라고도 했다 자신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놈들이 금괴의 눈이 멀어 고양이를 훔쳐 죽이려는데 실패하고 만 것이다 허척은 이가 없었다 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마음 같으면 어떻게든 죄값을 받게 하고 싶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또다시 나타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사내가 무섭게 노려보자 그들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쳤다 사내도 떠나려고 했다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갈 길이 바쁘다며 거절했다 그런데요 그 귀신을 완벽히 퇴마한 것은 아니라서 분명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원안이 깊은 것 같으니 나중에 가족들이랑 상의해보세요 사내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명함 하나를 주었다 무속인이나 퇴마사인 줄 알았지만 외주 제작 PD 유원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오셨다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했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셨다 하나뿐인 장순이 귀신에게 봉변을 당한 것을 알자 화가 단단히 나셨다 할머니는 당장이 휴대폰을 열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유나씨 큰일 났어요 아름다움을 당황하게 Idea 문아류씨의 공포괴담집 유니버스 시리즈 유나아씨 1부 근데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할 일이 남았다는 거 아니여 안 그래요 처승사자 양반 아니라니께 원래 할멈 수명이 백 서른 살이오 아무리 신선에 가까운 무당이라고 해도 죽을 날은 처승사자가 더 잘한다니께 요거 요거 생사부 봐요 그러니까 남은 생은 좀 편하게 살지 그려요 그럴 리가 없다고는 했지만 생사부에는 그녀의 수명이 백 삼십 년으로 적혀 있었다 아무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아이고 하지만 이제는 기력도 없고 자그저 하찮은 지방용도 잡을 기운이 없구만요 저승사자도 의문이었다 간신히 움직이는 양반이 앞으로 오십 년이나 더 살 거라니 하지만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했던가 자신을 잡아보라며 조롱하던 지방용의 멱살을 단순히 잡는 유나의 몸이었다 여이쇼 잡아가쇼 불쌍한 영혼이니께 다음 생에는 부모에게 잔뜩 사랑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요 거봐요 아주 쌩쌩하구먼 이래서 선인들은 걱정하는 게 아니요 선인은 무슨 난 죽어서 저승 갈 거야 다시는 무당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요 평범한 곳에서 평범하게 태어날 거요 천생의 죄를 만이지요 현생에서 일하고 있지만 착한 일도 많이 했은 게 힘 좀 써줘요 유나 할멈이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데려가라고 할 때마다 저승사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해도 되었다 평생을 무당일만 했기에 외로웠을 것이다 할멈 이제 가봐야 해요 우리 계장이 부산으로 발령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네요 괴물은 양반인데 요즘 이상하게 부지런해졌어요 그리야 그리야 이제 가봐요 저승사자가 자리를 뜨자 유나 할멈의 휴대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날카롭게 들리는 벨소리가 예스럽지 않았다 유나씨 큰일났어요 휘건의 할머니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언니 뭔일났슈 그것이 나타났어요 박종대 지난 일이 떠올랐다 한국전쟁 이후 마을에 이사온 휘건이 할아버지네 가족을 도와주었었다 그 전까지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나갔는데 박종대라는 귀신 때문이었다 그곳에 사는 좋은 귀신들의 도움으로 휘건이 할아버지네 가족은 구했지만 집은 그대로 있었다 이 집은 태워야 해요 기름 좀 뿌려봐요 음기가 강한 탓이었을까 집에 불을 붙여도 순식간에 꺼졌다 유나씨 어떻게 해요 이대로 두면 모르는 사람들이 또 들어갈 게 분명해요 아예 나무를 가려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사람들한텐 태워 없었다고 해야 안 가겠죠 이후 그 집은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집을 봉인한 뒤 괴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했다 효과는 있었다 순식간에 자란 나무들로 집이 가려지고 동네 사람들도 저주받은 집이라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그곳에 악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러니까 왠 사내 둘이 고양이를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 어메 고놈들은 또 그런 방법을 어떻게 안겨 유나의 몸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고양이를 제물로 바쳐 잠든 악령을 깨우는 건 신기가 빠진 어리석은 무당이나 하는 짓인데다 요즘 시대에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박종대가 나타났다는 말에 오금이 저렸다 그 악귀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죄악을 집어삼킨 괴물이다 몸은 죽고 시기와 질투 미움만 남은 악마이다 원리네가 자기 집에서 살아나간 데다 그 후로 집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괘씸하기도 하겄지요 근데 휘건이가 그놈지 근처에 갔지 않슈요 화를 참지 못하고 찌랄 팔광을 해서 나온 것이요 그런데 박종대는 또 어떻게 쫓아냈대 젊은 사내가 나타나 도와주었다는 말에 유나의 몸의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기운이 강하다고 소문난 자신의 할머니조차 포기했던 박종대가 아닌가 어떤 방법을 써보아도 마귀가 된 박종대를 막을 순 없었다 언니, 지금 내가 갈게요 마음 단단히 먹어요 앞으로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요 유나의 몸은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휘건내로 향했다 집안 곳곳에 악귀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휘건이 유나의 몸 앞에서 귀신의 모습을 설명했다 틀림없는 박종대였다 고양이 우비가 유나의 몸을 보며 울어대자 그녀의 눈이 떨렸다 느낌이 좋지 않아요 지금 그 집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유나의 몸과 휘건의 할머니가 밤나무 숲에 들어서자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다 스산한 기운이 숲속을 떠도는 듯 했다 언니, 힘 상치가 않은데 박종대의 기운이 강해진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여서부터는 나 혼자 들어갈게요 휘건아, 여기 할머니랑 기다리고 있거라 따라가 봤자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것이 분명했다 휘건의 할머니는 유나의 몸에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아 된통 당할 뻔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래요 아씨, 조심하세요 유나의 몸은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때디뎠다 그때마다 싸하고 불쾌했는데 박종대의 봉인이 풀렸다는 것이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까워질수록 피냄새가 진해졌다 박종대의 집태문이 열려있었다 니가 지팡이를 찾아가네요 워멧... 니놈 살 콕이... 부드러운가 보소 제대로야? 얼마만이야? 내가 자네들 덕분에 포식도 하는구먼 문틈으로 박종대가 고양이를 물어뜯고 있는 게 보였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나의 무당년 민현도 많이 늙었구먼 언제까지 도둑고양이 마냥 몰래 훔쳐보고 이 새끼야 어여 들어와 윤활을 몸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입주 위에 피칠갑을 한 박종대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바닥에는 고양이 사체 여럿이 있었고 사내 둘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둘은 겁에 질려 바지에 실내까지 했다 오랜만이요 박씨 평생 죄를 리우치라고 가둬놨는데 자네도 여전하구먼 그런데 저 두 사람은 누구여? 박종대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워 어깨동물을 했다 누구긴 누구여? 나의 은인이지 봉인 푸는 방법을 알려준 노인이 있다고 하던디 금괴가 있는 것을 내 가르쳐 줄 거라고 했지 암 가르쳐 주고 말고 박종대가 광기에 차 웃을 때마다 입에서 고양이 피가 떨어졌다 그룹도 와줘 이건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닌가 나이를 처먹다니 노망이 들었나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나벼 저 귀신 새끼들도 그렇고 이놈들도 그렇고 애초에 문제가 없었어 나하고 나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이야 박종대가 두 사내의 목을 비틀자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악행을 저지르면서 조금의 고민도 없었다 내가 이곳에 있던 65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살아있는 동안 그나큰 죄를 지었으니 얌전히 반성이나 하지 이랬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윤택이 놈 가족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생각만 했어 지금 그놈 자식들이 새끼들 놓고 잘 살고 있겠지 그놈들도 다 죽여버릴게 내가 착각을 했네 돈이 자네를 그라고 만들었다 생각했는디 자네는 원래부터가 악인이었구먼 내 턴은 그냥 두지 않을까 유나 할멈이 주문을 외우자 품속에 있던 부적 여러 장이 박종대의 몸에 달라붙었다 그것은 단숨에 불꽃으로 변해 악귀의 몸을 태웠다 박종대는 마당에 놓인 낯을 들고 유나 할멈에게 달려들었다 거동이 불편한 할멈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졌다 그때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우비가 박종대의 얼굴을 향해 돌진했다 우비는 박종대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든 후 유나 할멈을 지키려는 듯 앞장섰다 그리고는 마구 울어댔다 박종대는 당황했다 괭이새끼 보통 괭이새끼는 아니구먼 그래봤자 뒷발이나 쳐는 주제에 네 놈부터 죽여서 잡아먹어야겠다 우비도 필사적이었다 털과 꼬리를 바짝 세워 박종대를 위협했다 안두야 나비야 그러면 못써 당장 가서 언니와 희건이를 데리고 도망가거라 우비는 할멈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한번 박종대와 우비가 대적하려는 순간 시커먼 갓을 쓴 산의 셋이 나타났다 죄인 박종대는 죄값을 받으라 우나류씨의 공포괴담집 유니버스 시리즈 유나하씨 2부 늙은 저승사자가 칼을 들자 박종대가 코웃음을 쳤다 말로만 듣던 저승차사 아니야 빌어먹을 귀신 년 놈들 때문에 죽었어도 처음 보네 그려 하하하하 근데 서희와가 죽고 대고서 서른이 와도 날 못잡을 건데 하하하하 나이 많은 저승사자가 눈 짓을 하자 젊은 저승사자 둘이 재빨리 움직였다. 그들의 손에는 보승줄이 들려있었는데 순식간에 커다란 뱀으로 변했다. 여러 마리의 뱀이 박종대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런 대수작으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박종대가 낯을 휘두르니 뱀이 토막토막 잘려나갔다. 거 봐, 당신들이 나를 과수평가했다니까. 이름난 무당이언 놈들도 나를 어떻게 못하니까 이 집에 가둬놨는디. 고작 저승사자 새놈이서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도망난 뱀들의 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머리에서는 몸통이, 몸통에서는 머리가 돋아났다 뱀들은 곧 사나운 이빨을 내보이며 박종대를 향해 빠르게 기었다 낯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뱀의 수도 늘어났다 수백 마리의 뱀이 박종대의 몸을 휘감았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박종대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뭐 이런 게 다 있는겨! 어서 풀어! 안 풀어! 이 욕실을! 박종대가 발광하자 저승사자가 헝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제야 저승사자들과 유나알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집에는 박종대만 있는 게 아니었다 오래전에 털을 잡은 귀신부터 박종대가 죽인 사람들의 훈련까지 수백이 넘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울고 있었다 유나알맘이 나이든 저승사자에게 저들을 성불시켜달라고 했다 유나알맘이 절을 하자 젊은 저승사자 둘도 개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개장님 저희도 부탁드려요 지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개장님밖에 없어요 이종태 개장 그는 비리 많은 저승사자 문화를 투명하게 바꿔놓은 인물이었다 망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저승사자의 임무 중 하나라고 여겨 강압적이고 무서운 모습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염라대왕은 이를 반가워했지만 함께 일하는 저승사자들은 못마땅히 했다 그려 일단 모두 데려가고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니께 죄의 저울에 반드시 달아야 혀 처벌받을 것이 있다면 받아야 하니까 말이여 박종대는 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하니 재판관에게 넘기고 그러고 유나알맘이지요 지가 할 말이 이종태의 동공이 커졌다 갑자기 누군가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며 빠르게 기어와 포박당한 박종대를 낚아챘다 뭐, 뭐요? 사람이요, 요괴요 저, 조금 괴인이었다 얼굴은 허연 수염이 난 민머리의 노인처럼 보였으나 팔은 여섯 개, 다리는 네 개였다 무엇보다 눈이 여기저기에 붙어있었다 이 귀신은 내가 데려가야겠어 그 perdre 긴 ladies 찾기도 힘든 귀신에 포장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하 그가 말할 때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유나알맘은 어린 시절 자신의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잔인한 무당들이 많다고 신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인간을 먹기도 하고 신체를 잘라 금단의 방법으로 이식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네 놈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구먼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해친 것이여 잔인한 놈 저승사자 둘이 괴인을 잡으려고 하자 이종태가 막아섰다 심각성을 느낀 그가 검을 뽑아 달려들었다 단칼에 대려고 했지만 괴인은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용쾌도 피했다 나무 위를 오르며 이종태를 약올리고 있었는데 여러 개의 부적이 날아와 괴인의 몸에 붙었다 순식간에 괴인의 몸에 불이 붙었고 폭발음이 들려왔다 나무에서 떨어진 괴인은 재빨리 일어났다 그의 입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역한 냄새가 났다 뭐하는 놈이오 괴인은 이마 정중앙에 있던 눈을 뜨며 크게 웃었다 저승사자 양반 저네의 마음이 참으로 어지럽구먼 지금 일하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나 저네 손자가 말이여 오늘 내일 하지 않던가 하랍이란 사람이 무슨 술을 쏘서라도 손자는 살려야지 그러려고 저승사자가 된 거 아닌가 천국을 찔린 이종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감았다 그 사이 괴인은 박종대를 데리고 사라졌다 한 저승사자가 이종태에게 물었다 당쵸 어찌된 일입니까 개장님 저는 말이 사실입니까 이종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놈에게 속마음을 들킨 뒤라 냉정할 수 없었다 저승사자가 되었지만 늘 생전의 가족뿐이었다 행여 그들이 다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손자는 특히나 애틋했다 자신이 손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사부를 수정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최악이며 저승사자가 생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한 최악이기에 이종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생전의 자신이 도깨비에게 일러주었던 방법이 먹히기만을 바랬다 유나알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고양이 우비의 눈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다 개장님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 개상한 놈과 박종대를 먼저 잡아요 그 놈들을 막아야 손자를 살릴 수 있어요 이종태의 통공이 커졌다 그... 그게 진짜야 어찌 그게 가능한데 말해봐요 어서 유나알몸은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 휘거나 박종대 놈한테 널 구해준 양반이 누구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승문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다 도깨비 두목은 원일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닥달했다 신통한 능력으로 어떻게든 혀봐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저승사자 놈들을 쓸어버릴 테니까 그 틈에 들어가든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유연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가장 그럴싸했다 원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모험하고 싶진 않았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 사람이 이미 25년이나 더 산 것이 아닌가 하... 도저히 안 되겠다 저쪽에서 문을 먼저 열어주지 않는 한 초승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옛날에 저승사자가 실수로 어떤 여자를 죽여서 초승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람 살리는 꽃은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꽃을 찾는다 한들 저승놈들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꺾어올 자신은 없다 도깨비 두목이 원일의 멱살을 또 잡았다 뭣이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거요? 제발 쉬더라도 여봐 유연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자네밖에 없어 총태가 살아 생전에 자네가 유연이를 구했다고 했다니께 원일은 도깨비의 손을 뿌리쳤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히 설득하기로 했다 애초에 무리한 일이었는데 돈 때문에 너희들 따라온 게 내 잘못이었다 미안하다 대신 저승에 가는 것보다 더 현실성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게 뭐냐면 원일이 입을 때려는 순간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자네가 아니면 안 된다니께 전화나 봐도 요원일입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신세졌던 안휘건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찾아봐도 될까요? 문아류씨의 공포괴담집 유니버스 시리즈 유나아씨 3부 귀신이 무슨 잔인 척을 압니까? 어서 는뜸이오 박종대는 속마음을 들킨 듯 웃어대었다 도대체 내놈은 누구야? 사람이야 요괴야? 생긴 거 한번 살보라네 괴인은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몸에 도둔 눈들이 깜빡였는데 악귀인 박종대도 그것이 역했는지 눈살을 찌푸렸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육병다리라고 합니다 당신 같은 악귀를 찾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당신을 만나러 갔더니 대문에 부족을 써서 봉인을 해두었다군요 부턱대고 손댔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금괴에 눈이 먼 두 놈이 있길래 꼬셔서 고양이를 제물로 바치게 했구먼 그런데 내가 괭이 괴기를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한 거야? 넌 날 본 적이 있나? 육병달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온몸에 있는 눈을 부릅뜨며 일어나 박종대를 묶고 있던 포승줄을 뜯어 장작이 타오르는 드럼통에 던졌다 포승줄이 불에 타며 요란한 울음소리를 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신통한 능력을 가졌구먼 그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지 나를 찾은 이유가 뭐야? 네놈도 죽고 싶은 겨 아니면 죽이고 싶은 연놈들이 있는 겨 말만이야 단숨의 고것들 모가지를 확! 하하하하하하하 육병달은 박종대의 살기 가득한 모습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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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참말이에요 역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요 박씨 당신이 강한 악기가 된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구만 자네도 나 같은 부류인 것 같은데 무심을 합치자는 유치하고 계산적이지 못한 말을 하려는 건 아닐 테고 말여봐 뭔 일인데 흉가에 갇힌 귀신까지 불러낸 것이요 육병달은 대답 대신 빙긋이 미소만 지었다 박종대는 육병달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다 그리야 그리야 나가 말이야 오래도록 죽이고 싶은 연놈들이 있어 그럼 융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만 가보겠네 박종대가 떠나려고 하자 육병달이 주문을 외웠다 등골이 서늘해진 박종대는 육병달을 돌아보았다 육병달이 항아리를 열었고 박종대는 항아리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들어갔다 드디어 완성이다 이 악기놈을 잡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던가 드디어 복수할 수 있게 됐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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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온갖 방법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힌두교의 이단 추정자들이 신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만나러 갔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법력이 높은 도승이나 무당의 육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신이 되는 방법이었다 가지고 싶은 신체 부위에 표식을 그리고 옹길 위치에도 똑같은 표식을 그린 뒤 주문을 외우면 이식이 되는 신기한 방법이었다 많은 이들이 실패했고 무엇보다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했다 육병달은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끊임없이 연습했다 몇 년이 지났을까 육병달은 결국 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었다 그는 네 개의 팔과 이마에 눈이 하나 더 달렸을 뿐이었는데도 이전 실패작들과 다르게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듯했다 당신이 날 탄생시켰지만 나는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돼요 그는 가부자를 들고 손을 모으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 육병달은 그가 신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범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세상 이치를 깨우치는 것을 보니 자신의 몸에도 시도해보고 싶었다 육병달에게 살인은 숨쉬기만큼 쉬웠다 유명한 무당 수십 명을 납치해 그들의 눈과 팔다리를 떼어다 자신의 몸에 붙였다 다른 이의 신체 일부가 자신의 몸으로 옮겨붙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불로 살갗을 지지는 듯한 통증과 머리가 4분 5열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며칠 동안 이어졌다 육병달이 몸에 있는 모든 눈을 떴을 때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우친 기분이었다 당장 유시일가를 찾아가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유연제 한 명도 이길 수가 없었다 인간의 몸으로 귀신 술을 마셨기에 완전한 신이 될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니겠는가 유연제를 이길 방법은 강력한 악귀를 귀주로 만들어 마시는 것 뿐이었다 술의 재료인 귀신이 악할수록 자신의 힘은 강해진다 이마에 달린 눈이 박종대를 가리켰다 세상에 그런 악귀는 없었다 그동안 육병달은 박종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유나알몸이 붙여놓은 부적 대문인지 대문의 손금만 스쳐도 다 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참기 힘들었다 멍청한 두놈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금괴가 퍼져 어시 남아있을 리가 있나 욕심이 화를 부른 게야 팔자라고 생각해라 그나저나 이 악귀놈을 빨리 술로 만들어야 하는데 무당의 눈을 너무 많이 사용했더니 좀 지치는구만 귀주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옛날 무당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귀주 만드는 법을 숨겼고 급기야 금기시했다 귀신이 든 항아리를 쪄 누룩과 물을 혼합해 빚으면 귀주가 되는데 밤에 빚어두면 새벽역 수탉이 올 때쯤엔 술이 익어 마실 수 있었다 술을 빚을 때마다 유시일가에게 당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특히나 대전에서 당했던 치욕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유현재도 유현재지만 그 죽놈은 또 뭐야 그 손자놈도 보통이 아니고 말이야 놈들 집안 씨를 말리고 말테다 박종대로 빚은 귀주가 빨리 익기만을 기다렸다 잠도 자지 않고 항아리 옆에서 온갖 주문을 외워댔다 숱하게 울음소리가 들렸다 육병달은 항아리에 붙여든 부적을 뜯고 뚜껑을 열었다 악기로 담은 술이라 그런지 독하고 역겨운 향이 올라왔다 됐다 됐어 육병달은 항아리에 든 술을 단숨에 마셨다 삼킬 때마다 목이 녹는 듯 했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마셨다 당장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입을 틀어막고 버텼다 귀주의 효음은 사실이었다 앙상하게 거죽만 남은 노인의 몸에 근육이 생기고 굽은 등도 펴졌다 몸의 기운이 돌며 수십 년은 더 젊어졌다 염라대왕과 상대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날만을 기다렸다 육병달은 이마에 있는 무당의 눈을 떠 유현재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다 구역질이 올라오며 입에서 토사물이 흘렀다 누군가 명치를 찌르듯 아팠다 통증은 점점 위를 타고 내려갔다 육병달은 배를 움켜잡았다 다른 이의 신체를 이식하거나 귀주를 마셨을 때보다 더욱 고통스러웠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순간 낯을 쥔 팔 하나가 배를 뚫고 튀어나왔다 육병달의 비명이 온 통네에 울려퍼졌다 튀어나온 팔은 낯으로 육병달의 가슴을 갈랐다 향을 피우고 앉아 염주를 만지던 유나 할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앞으로 무서운 일이 생길 거여 마음 단단히 무거워 휘건이 너는 할머니랑 부모님 모시고 누이 집으로 가거라 고모네 식구들한테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허고 그리고 이거 받아서 대문 앞에 붙여 누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되는겨 내 말 꼭 명심여 휘건의 할머니가 유나 할몸의 손목을 잡았다 아씨는요 난 여그나마 그놈들을 잡을 거예요 그놈은 반드시 언니 집으로 올 테니께 아씨두 같이 가요 맛있는 것도 못 구해요 유나 할몸은 고개를 끄덕였다 휘건의 가요 휘건의 가족이 떠나자 이종태 이종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유나 할몸과 저승사자들은 발소리에 집중했다 그르릉하고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내 놈이구나 내 놈이구나 문화류시의 공포괴담집 유니버스 시리즈 박종대 1부 육병달 육병달의 가슴팍이 열리더니 시커먼 피가 흘러내렸다 박종대 박종대가 육병달의 몸을 비집고 나와 목을 졸랐다 멍청한 놈 아니야 네 놈이 이 천하의 박종대로 술을 담가 마시겠다고 어림도 없는겨 내가 괜히 아끼인 줄 알아 박종대가 나수로 육병달의 목을 치려고 하자 육병달이 박종대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런 욕심을 박종대가 다른 한 손으로 육병달의 목을 조르자 육병달도 박종대의 목을 졸랐다 육병달의 괴력이 대단했지만 박종대의 힘도 만만치 않았다 몸씨름은 계속되었다 육병달이 박종대의 목을 졸은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자신의 몸인 듯 통증이 느껴졌다 육병달과 박종대가 한 몸이 된 것이다 육병달은 웃어대었다 에그 이거도 알아 악기야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에그 지금 네 몸을 봐라 귀신인 것 같냐 사람인 것 같냐 박종대가 자신의 손을 움직였다 u 육병달의 가슴팍에 기생하는 처지였지만 뼈와 살이 새로 떠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뒤늦게 자신의 이마에도 눈이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걸 보고 반인 반신이라고 하는 거야 생긴 건 좀 별로지만 몸에서 걸쭉한 힘이 느껴지는구만 이보게 육병달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이야 내 부탁 먼저 들어주고 전에 분리보는 게 어때요? 65년을 기다렸는데 어쩌겠나 그렇게 함세 육병달이 툰눈을 감으니 이마 위 무당의 눈이 떠졌다 한참 동안 허공을 보다 눈을 감았다 선택해! 무당년부터 죽일 건가? 네 놈 집에 살았던 놈들부터 죽일 겐가? 말해 뭐야 당연히 내 집에 살던 놈들 목부터 따야지 윤택이 마누라부터 자식 손주까지 아주 씨를 말려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무당녀는 천천히 하지 뭐 둘의 모습은 괴기스러웠다 멀리서 보면 사람을 업은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거대한 벌레였다 머리는 두 개인데다 여덟 개의 팔로 기어다니는 모습이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육병달과 박종대는 심장이 요동쳤다 귀신일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나니 살인 충동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다 이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란 말이 있는 것이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윤척이나 연놈들을 베어버릴 생각을 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그리여 하하하하하하 휘건은 윤화할멈의 말대로 가족 모두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낮에 있었던 일을 믿지 않을 것 같던 아버지도 박종대라는 이름을 듣고는 일찍 퇴근했다 할머니! 아버지! 고모가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떡하죠? 전화는 내가 다시 해볼 테니까 아버는 문 잘 잠그고 휘건이 너는 유나일미가 써준 부적을 집에 붙이거라 가족들은 노심초사였다 우비도 초조한지 털을 바싹 세우며 집안 곳곳을 떠돌았다 할머니! 고모는 아직이에요? 이상해! 전화를 안 받아! 휘건이 핸드폰을 꺼내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들리다 전화가 끊어졌다 또다시 걸었지만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 고모가 집안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나 봐요 제가 문자 넣어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불안의 씨앗이 휘건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박종대가 고모를 먼저 찾아갈까봐 걱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방에 있던 휘건이 엄마가 가족들에게 물었다 가족들은 악귀가 오기 전에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믿을 리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라뇨 할머니와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엄마는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쁜지 팔짱을 낀 채 식구들을 지켜보았다 아들인 휘건까지 창에 부적을 붙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할머니 다 붙였어요 박종대가 정말 찾아올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찾아올게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것이 세살난 너희 고모의 목을 주르고 나수로 너희 할아버지와 나를 뵈려고 했어 오랜 시간 유나 씨를 도우며 몇 번 보았는데 귀신이 사람을 해치려고 마음 먹으면 그 집안 씨를 말리더구나 너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냥 두진 않을게야 그때 우비가 현관문을 보고 날카롭게 울어댔다 벨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으로 고모가 보였다 엄마 저 왔어요 휘건 엄마는 인터폰 앞으로 가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놀란 할머니는 냉큼 일어나 인터폰을 껐다 열어주면 안 돼 저건 휘건이 고모가 아니야 휘건 엄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가 아니라니요 분명히 고모였어요 어머님도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휘건과 아버지도 엄마를 말렸다 엄마 안 돼요 고모가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눈 딱 감고 저희가 하자는 대로만 해주세요 여보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휘건이 말대로 해 벨은 계속 울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장난치는 거지? 고모잖아 아니 고모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휘건 엄마가 둘을 밀치며 인터폰을 켰다 박종대와 육병달이 보였다 휘건 엄마는 기괴한 둘의 모습에 놀라 뒷걸음질했다 저... 저게 뭐야? 박종대와 육병달은 대문을 두드리며 고모의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언니 나예요 휘건이 고모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이렇게 꿈 뜬 거야?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어서 문 좀 열어요 휘건은 인터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상하게 변해버린 박종대의 모습에 아연 실색했다 저... 저거봐요 박종대가 괴물이 됐어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화면 속 박종대를 보고 경악했다 에미야 저건 사람이 아니란다 악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65년 만에 찾아온 게야 어머니...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저런 귀신이랑 엮인 거예요? 엄마는 겁에 질린 나머지 휘건 아버지의 등 뒤로 숨으며 말했다 놈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것을 알았는지 인터폰 카메라를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줌니... 두 번은 안 속는구먼 이번에는 꼭 죽이고 말 거야 감히 내 집에서 깨가 쏟아지더라고 오슴도슨 행복하게 살아? 니 싸가지 없는 옆이었네 니 자산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괜히 힘 빼지 말고 어서 문 열어 박종대는 누런일을 들이밀며 광기어린 웃음을 지었다 유나 씨의 부적이 있으니 문을 열지 못할 게야 박종대가 대문을 두드릴 때마다 집안이 울렸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유나의 몸에 부적에 새겨진 사천대왕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봐 박 씨 저것들을 죽이기 전에 무당 할몸을 먼저 죽여야겠네 이 할몸 머리 한 번 찰 썼네 그려 이 할몸을 죽이면 이딴 부적도 휴지 조각이라고 박종대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괘씸한 무당년 오늘을 제삿날로 만들어주지 문화류시의 공포괴담집 유니버스 시리즈 박종대 2부 문화류시의 공포괴담집 아이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구먼 진작에 여기부터 왔었어야 했는디 문 밖에서 박종대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유나의 몸의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박종대가 문을 열자 모두 경악했다 두 악인이 하나가 된 모습에 충격을 받은 유나의 몸이었지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물리쳐야 했다 오히려 잘 됐네요 이 썩을 놈들 둘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종태가 손짓하자 저승사자 여럿이 요괴에게 달려들었다 한 손엔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포승줄을 던졌다 희하하하하하하 Ward 그 방법이 언제까지 통할 것 같으냐 희하하하하하하 육병다리 불을 내뿜으니 포승줄은 사라졌다 요괴는 여러 개의 팔을 휴둘러 저승사자들을 쓰러뜨린 뒤 윤활 할멈의 멱살을 잡았다 이종태가 나섰지만 요괴의 괴력에 나가 떨어졌다 내가 말이야 네까짓 년 때문에 65년을 징그러운 귀신들이랑 갇혀 살았어 아주 억울하게 말이야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는 그지 새끼들이 네 놈들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억울한 귀신 마음 하나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무당일을 한다는 거야 나는 억울이야 네 년뿐만이 아니라 안윤택이 그놈 마누라 자식 손자 새끼들까지 다 죽여야 안이 풀릴 것 같아 그렇게만 되면 지옥에 가도 좋아 박종대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윤활 할멈의 목을 움켜잡았다 할멈은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자 피가 흘러내렸다 못마땅하면 내년이 귀신이 돼서 나를 찾아오던가 박종대가 손에 힘을 주어 끝내려는 순간 누군가가 달려와 박종대의 팔을 잘랐다 박종대의 팔이 잘리자 육병달도 덩달아 고통스러워했다 팔에선 검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유나알몸의 목을 조르던 팔이 힘없이 떨어졌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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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어떤 새끼야!!! 훈음을 이겨 눈까지 시뻘개졌지만 유나알몸은 사라지고 없었다 쓰러져 있던 저승사자도 모습을 감추었다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웬놈이야! 이봐 이봐 옛날부터 나쁜 놈들은 죽지도 않고 어떻게든 다시 나타난다니까 육병다리는 죽지도 않고 돌아왔고 귀신 놈은 지가 원흉이면서 무슨 한이 그렇게도 많은지 하여튼 육병다리 니놈은 옛날부터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더만 이젠 귀신한테까지 붙어먹냐 사내의 말에 육병다리 예민해졌다 니, 니놈은 유연자의 손자놈?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온 거냐? 원흉이 목금을 돌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뭐 어떻게 알고 왔기는 나쁜 놈들 때려잡으라는 하늘의 게시 받고 왔지 나도 니가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다 그때 우리 할배랑 스님이 니놈 숨통을 끊어놨어야 했는데 말이야 꼬맹이가 참 많이도 컸구나 그때 진 빚은 잊지 않고 있지 빚을 얼마나 갖고 싶던지 너희들 숨통 끊으려다 이 몰골까지 됐지 뭐야 요괴가 원흉에게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마구 휘둘렀다 엄청난 괴력으로 몰아붙이자 원흉이 목금을 떨어뜨렸다 요괴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원흉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박종대가 낫을 휘두르는 순간 황소같은 것이 달려와 요괴를 밀쳤다 도깨비 두목이었다 요 선생 방금껏 내덕이요 뭐 은혜를 갚으라는 건 아니고 충격이 컸던 터라 요괴가 두 개의 머리를 동시에 흔들었다 도깨비는 잠시도 틈을 주지 않았다 다시 달려들어 요괴를 걷어찬 뒤 들어서 던졌다 육병달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자 피가 철철 흘렀다 니들 말이여 참 운이 나쁜 겨 하필 만나도 나를 만나냐 요런 싸가지 없는 도깨비 새끼가 도대체 윤택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겨 응 그리어 그리어 해보자고 어휴 육병달이 싸울 수 있겄어 자네 머리통이 아주 박살이 난 것 같은데 음 아주 방법이 없진 않아 박종대가 낯을 들어 순식간에 육병달의 목을 뱉다 육병달의 머리가 떨어져 피가 솟구쳤다 육병달의 몸을 낯으로 갈랐다 박종대가 육병달의 몸을 허물벗듯 뜯어내었더니 잘렸던 팔이 터다났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본격적으로 싸워보자고 박종대는 애초부터 육병달과 한몸이 될 생각이 없었다 육병달이 모르게 놈의 몸을 조금씩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버린 육병달이 누나를 굴리며 소리쳤다 고약한 놈 니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니놈과 나는 결이 달라 괴물같은 몸뚱어리가 어찌나 신경이 쓰이던지 아무튼 육병달이 고맙구먼 니놈 두개 강한 육신을 얻게 됐으니까 말이야 박종대가 육병달의 머리를 들어 원일에게 내던졌다 원일이 목금을 들어 내리치자 피가 터져나왔다 박종대는 빠르게 달려왔다 니 그 마사 새끼야 이 셔번에 진 빚부터 갚아줄 테니 가구야 육체를 얻은 박종대의 힘은 실로 놀라웠다 순식간에 시퍼른 날이 날아와 원일의 배를 찔렀다 도깨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치명상을 입을 뻔했다 유 선생 조심히요 야 보면 큰 코 다치니까 정신 똑바로 챙기라고 원일의 배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악귀에게 베인 상처라 더욱 쓰리고 아팠다 감히 내 몸에서 피를 보게 해? 원일은 할아버지 몰래 연구한 도수를 떠올렸다 수십 장의 부적을 허공에 던지자 원일의 모습을 한 사내들 수십 명이 나타났다 잘 봐라 새끼들아 이게 바로 중갑술이다 수십 명의 원일이들이 박종대를 덮쳤다 곧 박종대를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화가 난 박종대가 낯을 휘두르자 원일이들은 둔갑이 풀려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런 얄궂은 장기술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놈들 다 죽이고 난준택이네 씨를 말리러 갈 거야 도깨비들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박종대의 힘은 강했다 박종대의 나세배인 도깨비들의 부하들은 빗자루나 밥그릇으로 변했다 유선생 어떻게 좀 여봐 원일이 다시 부적 몇 장을 꺼냈다 도깨비 내 말 잘 들어 밖에 할미한테 말해서 사대천왕 부적 좀 써달라 해라 어차피 귀신놈은 여기 있으니까 앙거리씨 집에 붙어있는 건 필요 없다 아이가 방법은 그것뿐이다 사대천왕 부적을 다시 써서 이놈 몸뚱아리에 붙이는 거 원일이 시간을 끄는 동안 도깨비가 할멈에게 갔다 할멈 빨리 사대천왕 부적 좀 써줘 그걸 유선생이 저 귀신놈 몸뚱에 붙인다고 허네 안 돼요 만에 하나 실패하면 언니네 가족들은 어떡해요 그럴 수는 없슈 원일이 온갖 도수를 써보았지만 육병달의 능력까지 흡수한 박종대를 이길 수는 없었다 원일의 수가 전부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박종대는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 듯 원일을 잡았다가 놓아주고 또 잡았다가 놓아주었다 뭐합니까 도깨비도 유나할멈을 재촉했다 도깨비도 유나할멈을 재촉했다 도깨비도 유나할멈을 재촉했다 빨리 저러다 유선생 죽어 유나할멈은 하는 수 없이 품에서 종이를 꺼내어 사대천왕 부적을 썼다 그렇게 휘건내 대문에 붙인 부적의 효력이 사라졌다 박종대는 웃어대었다 도깨비가 사대천왕 부적을 붙이려고 하자 박종대가 낫으로 도깨비를 내리쳤다 도자기로 변한 도깨비가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원일이 다시 부적을 주어 박종대에게 붙이려고 했지만 박종대의 낫은 이미 원일이 코앞에 와 있었다 위험이야! 바로 그때 이종태가 나타나 원일의 웃깃을 잡아당겼다 아슬아슬하게 낫을 피해 목숨은 구했지만 박종대가 보이지 않았다 문화류시의 공포괴담집 유니버스 시리즈 박종대 3부 휘건의 집 벨이 울렸다 인터폰으로 유나 할멈이 보였다 박종대를 쓰러트렸다는 소리에 휘건이 기뻐했다 할머니, 유나 할머니가 귀신을 없앴대요 그래, 그 악귀를 잡았단 말이야 서 있는 것도 힘든 사람이 어떡해 유원일이라는 사람이 잡았나 보죠 그 사람 엄청 강해요 박종대 따위는 상대도 안 되더라고요 휘건이 인터폰 버튼을 눌러 대문을 열려는 순간 우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뛰어올라 휘건의 손등을 할퀴었다 우비는 문 앞으로 가 털을 세웠다 욕물인 고양이가 저러는 것을 보니 미심쩍었다 그가 유나 할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 밖은 조용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휘건의 할머니는 유나 할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 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귀신이라면 사대천왕 부족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한 휘건이 문을 열려는 순간 우비가 다시 뛰어올라 얼굴을 쳤다 왜? 유나 할머니야 박종대라면 부족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할 거라고 우비는 여전히 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댔다 언니 문 좀 열어줘요 귀신을 잡았더니 배가 고파요 우비의 날카로운 반응에 휘건의 가족은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그때 유원일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휘건씨 빨리 도망치세요 박종대가 휘건 씨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나 할머니가 써주신 부족이 있는... 원일이 말도 있기도 전에 문이 부서지며 낯을 쥔 파라나가 튀어나왔다 부족의 효력이 없어졌어요 휘건은 가족들과 2층 방으로 가 문을 잠갔다 책상 서랍을 뒤졌다 이것들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위급할 때 쓸 요량으로 유나 할머니에게 받아 두었던 부족들을 여기저기 붙였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휘건의 손이 떨려왔다 휘건아 정신 차리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 휘건이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 사이 우비의 비명이 들려왔다 우비를 깜빡했다는 생각에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아섰다 저 귀신놈이 우비를 죽일 수도 있다고요 이건 안된다 우비는 영리하잖아 알아서 잘 피할 거야 우비는 온 힘을 다해 박종대를 맡고 있었다 박종대의 목소리가 방문 앞에서 들려왔다 이 괜히 새끼가 참말로 끈질기네 안난 미물인 주제에 월렐레 또 덤비는뎌 그렇다면 배태기를 갈라주마 우비를 구하지 않으면 악귀의 손에 죽을 것만 같았다 아버지를 밀치고 방문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문 밖에 정적이 흘렀다 우비야! 우비야! 휘건 내 가족이 불안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던 찰나 창문이 깨지며 우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있었으면 목숨은 구했을 거 아니냐 너는 춘택이 난 가족들 다 죽이고나서 내 천천히 먹어줄게 이 춘택이 손자놈아 어서 문 열어 박종대가 방문을 두드리자 온 가족이 얼어붙었다 이것들이 더 부적을 덕지덕지 붙인 것이야 니들만 살겠다고 어이 애기 엄마 나 키워 거지 65년 전에 말이야 돈 한 푼 없는 니들이 내 집에 들어와 공짜로 살았잖아 집주인이 버젓이 있는데 말이야 근데 왜 내가 나쁜 놈이 된 것이야 왜 내가 몇십 년이나 갇혀 있어야 했느냐 말이야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한준택이 씨를 말려버릴 것이야 박종대는 문을 내리쳤다 부서질 듯 문이 휘었지만 끝내 부서지지 않았다 박종대는 화가 났다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박종대의 말소리를 들은 휘건 할머니의 몸이 마구 떨렸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휘건이 이불을 덮어주었지만 휘건의 할머니는 몸이 차갑게 굳어갔다 조용한 가운데 창문이 흔들렸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휘건이 엄마도 겁을 먹고 이불을 틀렀다 갑자기 박종대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은의자 기괴한 소리 또 은의자 흠 usion자 나요 나 자네 서방 준택이 요 삐 어여 부족되고 문 열어 임자 나 자네 서방이라니까 박종대는 죽은 춘택의 목소리를 내었다 휘건의 할머니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문을 열려고 했다 영감 영감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 아범아 밖에 너희 아버지가 왔어 어서 문 열어드려 놀란 휘건이 할머니를 막았지만 할머니의 힘은 건장한 청년보다 셌다 휘건의 아버지와 엄마는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진 돌아가셨잖아요 저건 귀신이에요 할아버지 목소리 따라하는 귀신이요 아니야 분명히 너희 할아버지 목소리야 휘건아 내가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찾아오신 게야 얼른 문 열어 휘건은 화가 났다 악귀는 사람의 가장 약하고 소중한 부분을 이용한다던 유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이번엔 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왔다고 휘철아 누나야 왜 문까지 잠갔어 어서 문 좀 열어 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휘건의 아버지도 일어나 문을 열려고 했다 아버지 저건 고모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때 휘건의 엄마가 일어나 창문에 붙은 부적을 떼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열어드릴게요 아니나 다를까 부적을 떼자마자 박종대가 창을 열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박종대를 본 가족들은 모든 행동을 멈추었다 박종대는 방 안으로 들어와 할아버지와 고모의 목소리를 번갈아 흉내내며 말했다 나는 살아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 인간은 왜 나약할까 그건 가족을 위한다거나 사랑을 한다거나 하는 낯간지럽고 귀찮은 감정 때문이다구먼 그리고 의리니 돌이니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깨달았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거 편하게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여 다른 놈 마누라 뺏고 싶고 맛있는 건 먹고 싶고 그러면 살인도 좀 하고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았더니 날 보고 악마라고 하대 섭섭혀 지들도 똑같이 하면 될 것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놈의 말을 인정할 수 없었다 불쌍하고 한심한 악귀 새끼야 자기밖에 모르니까 가족까지 죽이고도 미련이 남아서 초승으로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종교는 없지만 너 같은 악귀놈을 만나보니까 부처님 하느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오신 건지 알 것 같다 스스로 성찰도 못하면 너처럼 악귀가 된다 뭐 이런 거 짐승보다 못한 새끼야 우리 집 고양이 우비도 은혜를 알아 내가 네 놈 손에 죽는 난이 있어도 그냥은 못 보낸다고 휘건이 의자를 들어 박종대에게 던졌다 박종대는 휘건의 눈빛에서 안준택을 떠올렸다 자신이 죽는 난이 있어도 가족만은 지키겠다는 마음을 읽은 순간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는지도 모른다 휘건이 던진 의자에 머리를 맞은 박종대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다 휘건은 가족들에게 도망치라고 손짓했다 아, 이 새끼 말이야 지구 할아버지랑 똑같네 그려 큰 돈가를 보니까 더더욱 살려줘서는 안 될 것 같아 씨를 말려버릴 거야 박종대가 낯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휘건도 몸을 날렸다 하지만 괴인인 박종대에게는 어림도 없었다 박종대가 휘건의 목을 붙잡았다 어림놈이 뭘 안다고 짓거려 하아, 니 해를 미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죽어라 박종대가 낯을 들어올렸다 휘건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우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평온했다 박종대의 낯빛이 어둡게 변했다 방 안으로 수십 장의 부적이 날아왔다 그 중 몇 장의 부적이 박종대의 등에 붙자 휘건이 풀려났다 휘건은 구역질을 했고 검은 토사물이 뿜어져 나왔다 우비는 죽었다고 했는데 우비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휘건은 눈을 비볐다 누군가 우비를 아는 채 다가오고 있었지만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우비야 이, 이원일 씨? 이원일 씨 맞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휘건은 왈칵 눈물이 났다 사내의 웃음소리에 휘건의 얼굴이 굳었다 유원일 씨 아니에요? 누구세요? 그리고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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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와 함께 흥미로운을 하자면 비장대로 문화류시의 공포괴담집 유니버스 시리즈 박종대 사부 파란 투루마기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우비를 쓰다듬으며 미소짓고 있었다. 그를 본 박종대가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휘건의 눈에는 노인이 신처럼 보였다. 어르신 누구십니까? 대답 대신 핑그룹 웃기만 한 노인은 휘건에게 우비를 안긴 뒤 박종대의 코앞에 섰다. 다 깨우친 듯 말하더니 뭐가 그리 두려운가? 자네를 해칠 생각은 없네. 저승사자가 오거든. 죄값을 받고 다시 태어나게. 박종대는 이마에 눈을 슬며시 떴다. 유현재는 검지를 세워 입에 댔다. 어차피 자네는 날 이기지 못하니께. 여기까지만 할게. 유현재가 박종대의 손목을 잡자 박종대의 살점이 촌농처럼 흘러내렸다. 그렇게는 못해. 이 엄마디언이고 감상지구 날 막을 수는 없지. 박종대는 유현재가 잡은 자신의 손목을 부러뜨렸다. 그러자 새로운 손이 돋아났다. 아유 현재. 자네를 보니 등골이 다 오싹해지는구먼. 역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아. 이왕 물려받은 몸이니 재미지게 놀아볼까. 박종대의 몸에 도단한 백여개의 눈이 일제히 깜빡였다. 휘건은 소름이 돋았다. 젊은이. 정신 차리고 가족들 챙겨 얼른 피해 있게. 흉하구나 육병다리놈. 사지를 쓸 수 없는 것 또한 천벌이라 여겨 살려둔 것이 내 실수였던가. 악인에게 개가 전선을 기대한 것이 후회되는구먼. 유현재가 부적을 꺼내려는 순간 박종대가 검은 물을 내뿜었다. 단숨에 창밖으로 도망친 박종대는 벽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유현재가 뒤쫓았다. 요망한 놈! 어디서 도망치려고! 내가 지금 도망치는 것 같아! 박종대가 낫으로 내려찍으려 하자 유현재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박종대는 육병달의 모든 술책을 흡수한 듯 했다. 백여개의 눈이 유현재의 움직임을 간파하며 공격을 모두 피했다. 유현재의 부적도 무용치물이었다. 육병달은 자신의 몸을 신격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유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남아 몸을 자유자재로 쓰진 못했다. 그러나 박종대는 오로지 살인에만 전념한 탓에 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다. 유현재의 이 사람아! 이참에 이런 것도 피할 수 있냐! 박종대는 수십 개의 낫을 던졌다. 유현재는 단숨에 제주를 넘어 나무를 타고 하늘로 날아 그것들을 피했다. 그리곤 박종대에게 부적을 다시 날렸다. 부적에 맞은 박종대가 쥐로 변했다. 유현재는 돌멩이를 삭으로 둔갑시켰다. 한참을 도망치던 박종대는 본모습으로 돌아와 따스로 삭을 내리쳤다. 유현재는 돌멩이를 삭으로 둔갑시켰다. 고작 해야 돌멩이다. 너무 분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있는 한, 니놈은 이 집사람들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곧 손자가 나타날 것이니 잠자코 있거라.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요. 이승에서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을진 모르겠다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죄값을 받는 게 좋을기다. 박종대의 눈들이 일제히 깜빡였다. 유현재를 없앨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네가 그 몸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된 것 같긴 허나 자네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많이 있네. 그러니 그만하는 게 좋을기야. 거짓말이 아니었다. 유현재가 떨어지는 나뭇잎 한 장을 손바닥에 놓고 박종대를 향해 손가락으로 튕기자 거대한 천으로 변해 박종대의 몸을 감쌌다. 안간힘을 썼지만 박종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원일이 유나할 몸을 얻고 헐레벌떡 뛰어왔다. 누가 박종대를 잡았구먼! 원일은 한눈에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황스러웠다. 허리가 아파서 거동도 못하던 분이 번듯하게 서 있었다. 용감쟁이가 또 내눈 물 먹인 거가? 실수만 집어내가면 뭐라고 하겠지? 원일의 예상은 적중했다. 원일의 얼굴을 본 유현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원일이니, 이리 와봐래. 니 조병삼이 집에 일처리하라고 보냈더만 와, 여기 있노? 원일은 할 말이 없었다. 도깨비들이 돈을 준다기에 따라 나섰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곳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니 자신의 잘못들이 떠올랐다. 니가 하는 짓이 사입이랑 뭐가 다르노? 젊은 자숙이 열심히 일해가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대가를 받고 죽을 날짜 받아 놓은 사람 목숨을 구한다고 니가 무슨 재주로 구할 난데? 저승에 몰래 들어가 저승꽃을 꺾으려던 일부터 다른 이의 수명을 모으려던 일까지 유현재는 원일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듯 말했다. 니가 또 무슨 짓을 한 줄 아나? 이 집사람들 다 아니 때문에 이놈한테 죽을 뻔했다. 말해 뭐하노? 다 내 잘못이지. 그때 저승사자 이종태가 나타나 유현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사 대개 손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두 이 죄인 때문이니 노여음을 부십시오. 하나뿐인 손자를 구하려고 벌인 일입니다. 이종태는 얼마 전 원일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앞에서 피 눈물을 흘렸다. 저승의 규율 때문에 속세의 인연을 도와달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보시오 저승사자 양반 당신 손자 구하려다가 내 손자 잃을 뻔했소. 당신 손자만 귀한 게 아니란 말이오.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데 저승사자가 그걸 바꾸려고 하다니. 더군다나 도깨비들은 또 무슨 죄요? 사람 좋아하는 도깨비들을 이용한 덕에 그들은 아작이 나지 않았어. 이종태는 눈물을 쏟았다. 모든 게 저의 죄입니다. 제 욕심 때문입니다. 벌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 손자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유나의 몸도 거들었다. 조사님 누구야 말할 것도 없고요. 휘건내 가족들도 무사하고 일도 잘 해결됐잖아요. 저승사자랑 토사님 손주가 아니었으면 벌써 큰일 났을 거예요. 토사님, 넓은 아령으로 저승사자 한 번만 도와주셔요. 유현재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손자놈의 잘못된 신념과 저승사자 양반의 사욕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하늘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자식 목숨 구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지은 죄도 없이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탄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신랑이가 계속되던 중 원일이 쥐고 있던 목검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씨 엉감쟁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저승하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렇다 한들 내가 돈을 받았습니까? 계약서를 썼습니까?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대천왕 부적 같은 일은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보낸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 아니었느냔 말이에요! 버릇 없는 손자의 행동에 유연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자식이 말이면 단주라나? 원일도 지지 않았다.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허리가 아파가 거동도 못하는 양반이 날고 기는 사람들도 못 잡는 귀신을 우여잡았는데! 그때 우비가 재빠르게 달려가 원일의 뺨을 내리쳤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어디서 눈깔을 그렀겠더냥! 우비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자 원일은 당황했다. 문화류 시의 공포괴 담집 유니버스 시리즈 박종대 5부 최종회 우비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자 원일은 당황했다. 원일뿐이겠는가? 저승사자 이종태의 동공도 커졌다. 그가 먼저 머리를 숙였다. 그 제사의 유연재도 우비의 정체를 알았는지 고개를 숙였다. 우비가 두 발로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누, 누군데요? 원일이 손가락질하자 유연재가 고개를 숙이라며 목덜미를 잡았다. 아주 개판이야! 핵급 저승사자는 최많은 망자 하나 잡지 못해 허덕이고 속살을 잊지 못한 저승사자는 손자 살리기에 급급하고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이승사람들이 하늘이 무심하다고 하는 게야! 우비의 말에 이종태는 굽실거렸다. 염락 원장님!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소인이 이승의 미련이 남아! 규율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염락 원장이라는 말에 원일의 뒷골이 서늘해졌다. 이종태 계장! 자네 하나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야! 내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보니 처승사자들 하는 짓이 가관이다. 장부를 잘못 봐서 다른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다. 생전에 빌려줬던 돈 받으려고 친구에게 빙의하질 않나. 아니 그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까지 이상하게 만들고 말이야. 아니 또 처승문 하나 못 지켜서 죽은 자가 탈출을 하지 않나. 아무리 호구라도 이 파란핀 여자친구 대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저승비리 청산 계획의 일환으로 과거 염라대왕이라 불렸던 염라 원장에게도 임기가 생겼다. 저승으로 발령받기 전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인간 세상에서 연수도 받아야 했다. 연수 기간에는 인간 외에 어떠한 미물의 몸에든 들어가 살 수 있었는데 인간 세상에 개입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염라 원장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우비의 몸에 들어가자마자 괴한들이 덮쳤고 박종대의 등장에 휩쓸린 것이다. 난 아직 연수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일을 해야겠어. 이종태 계장 자네 죄의 저을 못 받았지? 이 스마트워치처럼 생긴 거 말이다. 학급 저승사자 하나가 박스를 뜯어 물건을 꺼냈다. 평범한 시계처럼 보였다. 염라 원장이 그것을 켜 박종대를 비추니 악귀가 지은 죄명이 모두 나왔다. 처자식과 모친을 살해한 죄 말고도 셀 수 없이 많았다. 휘건내 가족을 해치려 한 죄의 무게는 특히 무거웠다. 죄인 박종대는 사천왕에게 곤장 열두대를 맞은 뒤 무관지역으로 가며 300년 뒤 장구벌레로 환생합니다. 처벌을 실행하시겠습니까? 염라 원장이 학급 저승사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실행을 눌렀다. 시계에서 오색빛이 뿜어져 나오며 사천왕이 등장했다. 그들을 본 박종대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유연재가 둘러넣은 나뭇잎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천왕 넷이 번갈아 세 번씩 곤장을 내리쳤다. 두 번 정도 내려쳤을 때 박종대의 하체가 으스러졌다. 너희들도 찰파도랑 악행을 저지르면 누구든 저렇게 된다. 염라 원장의 눈길이 이종태에게 향했다. 자네는 어째서 속세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저승사자가 되었냥? 또한 왜 아직도 이승의 미련을 갖냥? 곧 자네의 손자가 죽네. 그동안 자네의 잔깨가 통했을진 모르나 이젠 어림도 없어. 할 말 있냥? 이종태는 눈물만 흘렸다. 염라 원장이 뭐 엄청난 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네. 인간 세상에 연수로 왔으면 인간다운 같은 거나 배워갈 일이지. 이 염병을... 히... 탁... 원일이 침을 뱉으며 구시렁댔다.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승사자와 사천왕이 원일을 잡으려고 했지만 염라 원장이 막았다. 또 내놈이구나! 그 나쁜 버르장머리! 도대체 내놈은 뭐가 불만이냐? 원일이 눈을 치켜떠다. 저기요. 제가 세상에 불만이 참 많거든요. 아니 어떤 놈은 죄 없는 시민을 총으로 쏴주게도 오래 윤희 나도록 잘 먹고 잘 살고 나라 지키는 일에 목숨 본 사람들은 보상도 못 받고 가난에 찌들다 병들어 죽고 이건 아니잖아요. 살아 생전에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만 죄를 물으시냔 말입니다. 염라 원장이 연수할 때는 인건사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아저씨는 했잖아요. 나보고 오라고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유현재가 원일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다. 허! 니놈 아주 당차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종태 개장을 처벌하는 건 당신들 마음이지만 이종태 개장의 손자 차유연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재수명 10년 치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살리고 싶습니다. 유현재가 원일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놈이 미쳤나! 네 수명을 와주노! 누가 알며 들으면 쓰러지겄다! 안 된다 안 돼! 차라리 재수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일은 도깨비에게 들은 유현의 상황이 딱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다. 할아버지의 수명을 이어받았어도 경제적 상황이 나빴던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철이들 무렵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수명 덕에 살아났지만 운은 지지리도 없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칠전팔기 끝에 공무원이 되었고 어렵사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를 가졌지만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불행하게만 살다 간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염라 원장님 불행한 사람은 왜 계속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좀 살만해지면 내려가고 초승에서는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원일의 저돌적인 모습에 당황한 염라 원장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냈다. 우비를 찾던 휘건과 가족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쫓아왔다. 우비야! 우비야! 어디 있니? 우비야! 우비야! 그들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굳어있던 박종대의 눈덩자가 움직이더니 하체가 잘린 채로 빠르게 기었다. 어느덧 박종대는 휘건의 꿈을 코앞까지 다가갔다. 새카만 손톱을 세워 내리쳤다. 박종대의 손이 배를 파고 들자 피가 쏟아져 나왔다. 역시랄! 또 니년이야! 유나알몸은 박종대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팔을 꼭 붙잡았다. 어서요! 이놈부터 지옥으로 보내야 해요! 뒤늦게 사천원과 저승사자가 박종대를 잡았다. 사람들이 유나알몸에게 달려왔다. 알몸! 휘건의 가족이 유나알몸을 안았다. 울지 말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저 나쁜 것이 언젠간 다시 언니네 가족을 노릴 것 같았어. 유나알몸은 말을 할 때마다 피를 흘렸다. 이봐요. 염나 원장님. 사정이 딱 한 사람이잖아요. 저승사자 말로는 내 수명이 40년이나 남았다던데 시는 4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내 수명을 이 계장 손자에게 줍시다. 어때요? 그 말을 듣자 휘건 할머니가 오열했다. 아씨! 여생을 저랑 함께 보내기로 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도 가고 너무 슬퍼 말아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언니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손자도 보고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쉽지 않더구만요. 다시 태어나면 평범한 집에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할 거예요. 염나 원장은 일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박종대를 무관지역으로 보냈어야 했다. 울음소리를 내어 휘건의 가족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악귀에게 빌미를 준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원일이 이를 놓칠 리가 없었다. 원일은 못마땅한 눈으로 염나 원장을 바라보았다. 사천왕은 이 귀신놈을 당장에 무관지역으로 보내라. 그리고 이종태 계장! 빨리 와봐라. 예, 염나 원장님. 일을 마무리 짓겠다. 인간의 수명은 하늘의 뜻이나 이번 건은 모든 것이 저승의 실수다. 자유연애의 수명을 40년 늘리는 대신 강윤화의 수명을 줄인다. 강윤화는 바람대로 그동안 선행을 베푼 일을 높게 평가하여 재판 없이 사람으로 환생한다. 또한 이종태의 계장은 혐의가 없다. 살아있을 적에 벌인 일이고 저승사자가 된 이후에는 이를 직접 개입한 흔적은 없다. 하지만 이런 판결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며 이런 실수가 또 일어난다면 도사 유현재 유원일의 손에 죽어도 좋다냥. 윤화할 몸이 죽는다는 말에 휘건의 가족이 오열했다. 아무리 환생을 한다고 해도 그가 윤화할 몸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슬퍼 말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언니 고마웠어요. 덕분에 65년 무당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기쁘게 보내줘요. 윤화할 몸의 손이 파르르 떨리다가 멈추었다. 그녀가 죽자 비가 내렸다. 왠지 모를 미안함에 원일도 울고 이종태도 울었다. 미안해하지 말아요. 80이 넘게 살았으니 호상이잖아요. 새로운 인생 살게 해준다는데 왜 슬퍼해요. 개장님 어서 저승에 데려다져요. 새로운 삶이 기대가 되네요. 유나 씨의 혼이 웃고 있었다. 네 집 자식으로 태어나는 겨. 빨리 좀 봐줘요. 그려. 가장 빠른 것으로 알아볼게요. 이종태의 눈이 휘둥그러졌다. 운명의 장난일까. 유나 씨는 이종태의 손자 유현의 딸로 태어나게 될 운명이었다. 염라 원장도 잘된 일이라며 서두르라고 했다. 저거 슬퍼하시는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유노 할머니께서 환생하러 가시기 전에 안익은 씨 가족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인생은 돌고 도는 법이요요. 언젠가 반드시 만날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하나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환생하러 갑니다. 그러니 할머니를 기쁘게 보내드리자고요. 학급 저승사자의 말에 휘건의 가족은 눈물을 그쳤다. 오이 유선생! 유현이가 살아났네! 자네 참으로 신통하구먼! 모두가 칠갑산 저승문에 당도했을 때 시클벅적 소리가 났다. 도깨비들이었다. 그들은 완치된 유현을 어깨에 태운 뒤 나무를 뛰어넘어오고 있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고 유현이 원희를 보자 허리를 굽혔다. 도깨비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셨다고요? 45년이나 더 살 수 있다니 하루하루 허투루 살지 않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원희를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으나 눈시울이 붉어진 이종태가 손주를 빨리 보내라고 손짓했다. 뭐, 바로 그런 거죠.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 축하드립니다. 아내분과 따님과 즐거운 인생 사십시오. 허공을 바라보던 유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희를 도깨비 두목에게 눈치를 주자 유현과 함께 떠났다. 이종태는 한동안 손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회장님, 한 번 안아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정도는 염라원장님도 이해해주셨을 텐데. 아니요. 저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유도사, 고마오이. 이종태와 유나 할멈이 저승문 앞에서 작별을 고했다. 유도사님, 고맙습니다. 도사님의 훌륭한 손자 덕분에 저의 손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지요. 저놈은 아직 멀었습니다. 일처리를 얼마나 못하면 허리 아픈 하래비까지 오게 했겠습니까? 덕분에 많이 뵈었을 겁니다. 어른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염라원장이 꼬리를 흔들며 원희를 불렀다. 유원일이라고 했낭. 결과적으로 내 덕에 이종태 계장의 손자를 살려냈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낭. 난 다 필요 없고, 자네를 신선들의 세계로 보내서 도사시험을 보게 할 것이야. 자네 할아버지처럼 진짜 도사가 되어 불쌍한 중생들을 구했으면 하네. 자네가 들려준 인간 세상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어. 부산에 산다고 했지? 어디 보자, 여기 온경민이라는... 제가 왜요? 이제 남 좋은 일만 하는 거 싫습니다. 우리 알배 쫓아오느라 도깨비들한테 돈도 못 받았는데요. 제가 누구 좋으라고 도사를 합니까? 로또 번호라도 가르쳐 주시면 모를까? 결국 유연제가 대신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원일은 지리산으로 떠났다. 유나 알몸은 유연의 딸로 환생했고, 이종태는 부산으로 발령이 났다. 박종대는 무관지옥으로 떨어져 매일 곤충들에게 사제가 뜯기는 형벌을 받았다. 에필로그 두목, 아까 갓을 쓴 할아버지가 눈에 보였는데 말이야. 안 보이는 척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너무 보고 싶었거든. 한 번 안아드리지 그랬어. 아니, 괜히 할아버지한테 피해가면 어떡해. 할아버지도 너랑 같은 마음일겨. 난 알아. 이 모든 게 할아버지의 생각이었다는 걸. 그렇게 한 번 느낄 수 있을까? 아멘 무나류씨의 공포괴담집 생과사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무설 것도 없다 사는 게 뭐 있나 스물아홉 해를 살았지만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수저색 좋은 놈은 실패를 해도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지만 나 같은 일회용 수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도 늘 세드엔딩이다 훈도 더럽게 안 따라주는 현실 세상은 날 버린 게 틀림없다 고3 때 나는 대학에 죽어도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엄마는 제발 가라며 애원했다 등록금 낼 형편도 못 되면서 왜 가라고 한 것일까 대학 생활 내내 극심한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는 필수였고 덕분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학점도 좋지 못했다 누구는 방학 때 해외에 나가고 학원에서 자격증도 딴다는데 내 삶은 언제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나아진 건 없었다 연이은 취업 실패로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 누군가를 만나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었지만 만날 사람도 얘기할 사람도 없었다 비싼 학자금 대출구만이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갈수록 삐뚤어졌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에서는 막 사는 게 답인 것 같았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엄마와 나를 두고 따로 살림을 차렸고 엄마는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성취하는 몸으로 일을 다녔다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없다며 나를 본척만척했다 그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중견기업 임원에게 270만 원도 없었을까 술을 마셨다 멍들고 찢긴 삶을 위로하는 데는 술이 최고다 한껏 취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파출소에서 눈을 뜨는 날이 잦았다 그런 날이면 허무함이 몰려들어 이렇게 살아도 됐나 싶었지만 저녁이면 또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여느 때처럼 얼큰하게 마시고 새벽에 들어갔다 엄마가 충혈된 눈으로 문을 열어주는데 화가 났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늘 어려운 길만 요구하는 엄마가 싫었다 모성의 코스프레 누구에게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삶 엄마에게 분풀이라도 하고 싶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더 마셨어야 했어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눈물이 쏟아졌다 언제 잠들었는지 아침이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거슬렸다 속이 답답했다 화장실로 달려가 전날 먹은 것을 토해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거울을 보니 팅팅 부은 송장 하나가 서 있었다 맛등이 완전 같네 속이 뒤집어졌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술독이 올랐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났다 부엌 개간이 북엇국이 있었다 듬성듬성 잘린 부와 북어는 알코올이 지나간 속을 달래줬다 그제야 정신이 들어 엄마가 남긴 메모를 봤다 아들 속은 괜찮은지 모르겠다 북어 꾹 끓였어 엄마가 아들 마음은 못 달래줘도 속은 달래주길 바란다 그리고 12월 31일 아들 생일이라 이번에도 휴관했어 함께 보냈으면 한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은 나의 생일이다 엄마는 매년 내 생일에 휴가를 냈지만 함께 보낸 적은 없었다 또 쓸데없는 짓을 담배를 물고 베란다 문을 열었다 하늘에서 굵은 눈발이 쏟아졌다 눈의 여왕이 앙심을 품은 것처럼 순식간에 온 동네가 하얗게 뒤덮였다 부산에 이토록 많은 눈이 오는 것은 처음이라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왔다 어이 원경민이 부산에 눈도 펑펑 오는데 서면에서 한잔해야지 생일 축하도 하고 아이고 새끼야 생일에도 마시고 오늘도 마셔야지 6시까지 나와 통화가 끝나자 전화가 왔다 엄마였다 맘 받고 싶었지만 버튼을 잘못 눌렀다 아들 일어났어? 엄마가 부겋고 끓였는데 어? 어 밖엔 눈 많이 오는데 오늘은 나가지마 아이고 걱정도 많네 엄마 걱정이나 해 엄마가 걱정한다고 내 인생에 핀 적 있어? 화가 났다 아들을 위해 고작 한다는 것이 모성의 코스프레라니 진저리가 났다 엄마 말을 들어서 제대로 된 일이 없었다 가기 싫다는 대학에 안 가고 취업이라도 했다면 이렇게는 안 살았겠지 자신이 못 배웠다고 억지로 강요나 하고 대학에 안 가고 공장에 취업한 고등학교 동창은 악적같이 일하고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한다고 으스대는데 열불이 났다 에휴 에휴 술이나 마시자 사는 거 뭐 있나? 더 잃을 것도 없어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욕을 하며 구불구불 엄바닥을 내려오는데 달동네에 산다는 것조차 짜증이 났다 비참했다 집에 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나 걱정이었다 친구놈들과 학창시절 무용담을 안주삼아 술을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메뉴를 시킬 때부터 시끄럽게 굴던 녀석이 거슬렸다 인터넷 방송 BJ 같은데 핸드폰 화면을 보며 오두방정을 떨었다 오 형님들 행님들의 귀염둥이 원이리엄 하하 오늘 정말 후끈하네요 오지고 지리고 씻고 뜯고 바쁘고 즐기고 놈의 이상한 추임새가 대화의 흐름을 끊는데 짜증이 났다 아이고 형님들 5만원 5만원 감사합니다 오지고 지리고 씻고 뜯고 바쁘고 즐기는 새해 보내세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놈의 팔목을 잡았다 너 여기 전세 냈냐? 호들갑 떨고 지랄이야 누우세요? 형님들 이 사람 좀 보세요 놈의 핸드폰을 뺏어 던졌다 핸드폰이 벽에 부딪히자 기계 속 부품이 흩어졌다 녀석이 울먹이며 부서진 핸드폰을 주었다 아 빨리 꺼져 네 대가리도 핸드폰처럼 만들어버리기 전에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자 녀석이 구시렁대며 나갔다 저런 놈들 중엔 미친놈도 많기 때문에 눈을 뗄 수 없었다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자식이 말이야 아마 술이나 좀 더 따라봐 소주 맥주 할 것 없이 마시고 또 마셨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마셨다 담배를 물고 밖으로 나가자 눈이 왔다 숨 쉴 때마다 찬 공기가 눈송이와 함께 입으로 들어오는데 기분이 묘했다 캄캄한 밤에 새하얀 눈을 보니 머릿속도 새하얗게 변했다 감상에 젖어 아련해질 무렵 요상한 소리가 났다 하하... 하하... 인터넷 방송을 하던 찌질이었다 핸드폰을 부순 곳에 앙심을 품었는지 눈을 흘겼다 찌질한 놈 찌려보면 어쩔건데 뭐 물어달라고? 인생 패배자 새끼가 누구보고 찌질하다는 거냐 너 같은 놈도 아들이라고 매일같이 걱정하는 어머니가 불쌍하다 에잇! 놈이 눈을 뭉쳐 내게 던졌다 눈뭉치가 내 이마를 맞췄다 화가 났다 모욕적인 말에도 화가 났지만 눈뭉치가 결정타였다 당장 쫓아갔다 놈은 나를 조롱하며 골목길로 들어갔다 너 거기 앉아! 놈은 고라니 같았다 미끄러운 언덕을 잘도 뛰어다녔다 하니 날아다니는 듯 했다 길모퉁이에서 머리를 빠끔 내밀며 약을 올리는데 살인 충동을 느꼈다 넌 잡히면 최소 못 걷는다 숨이 찼다 쥐기도 올라오고 몸도 무거웠다 놈이 코앞까지 다가와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튕겼다 딱 소리와 함께 눈물이 났다 이마가 타들어가는 통증이었다 이보시오 은경민씨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세상 놈은 막 사는 거 아니야? 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게 살면 되나? 어떤 사람은 손자 살리려고 초승사자한테 자신의 목숨도 저당 잡히는데 놈이 날 가르치려는 게 분했다 어린 양을 노리는 승냥이처럼 다가가 온 힘을 향해 놈을 가파른 언덕 아래로 밀쳤다 에잇!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순식간엔 놈이 사라졌다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나는 차가운 언덕을 굴렀다 안간힘을 다해 멈추려고 했지만 바닥이 미끄러워 소용없었다 뭉뚝한 계단에 머리를 부딪힌 후에야 멈추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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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을! 으악! 으악! 벌떡 일어나 언덕 위를 보았다 녀석이 손을 흔들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쫓아가려는 듯 누군가 나를 불렀다 아이! 온경민 씨! 온경민 씨!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내였다 잠깐 사이 그들은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했다 둘 중 나이가 많은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왜 죽어요! 남자는 손가락으로 내 뒤를 가리켰다 차디찬 바닥에 내가 눈을 뜬 채 쓰러져 있었다 싸늘하게 식은 나의 육체를 보고 있자니 그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눈송이가 육체에 닿을 때마다 진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불쌍한 새끼 태어나 좋은 추억 하나 못 쌓아보고 좋은 곳 한 번도 못 가보고 좋은 사람도 못 만났네 무엇보다 아들로서 효도 한 번 못 해보고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가네 온경민 씨! 본래 삶에 미련이 없지 않았나 울긴 왜 우는겨 죽은 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여 어여 가세 이대로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다 다신 내 육체로 돌아가야 했다 둘을 밀친 뒤 나의 육체를 짊어지고 불이 났게 달렸다 편의점 앞에 세워둔 차를 훔쳤다 뒷자리에 딱딱하게 굳은 내 육체를 구겨 넣었다 눈물이 났다 죽으면 그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미련 하나 없을 줄 알았는데 이토록 슬플 줄이야 정신없이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길이 얼어있어 언덕을 오를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오래된 상가 지하에 주차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다행이었다 죽은 나를 본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다시 육체로 들어가 살아날 방법을 찾고 싶었다 칼날 같은 바람이 두 뺨을 스쳤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겐 늘 막막한 일만 닥치는구나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죽은 내가 보이긴 할까 온갖 걱정이 떠올랐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내내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내내 조조했다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문 앞에서 수십 번 갈등했다 조심스레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엄마는 소파에 기대에 졸고 있었다 내가 온 걸 모르는 걸까 행여나 깰까 싶어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다 경민이 왔니? 엄마가 눈을 부비며 나를 반겼다 밥은 먹었어? 피곤할 텐데 어서 엄마를 와락 안았다 엄마를 두고 먼저 죽어버린 것이 서러웠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하곤 방으로 들어왔다 한이 많아 귀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었다 준비 없는 죽음이 이토록 무서울 줄이야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살아있을 때 깨달았어야지 아쉽구먼 벽에서 저승사자 둘이 나왔다 둘은 그만 저승으로 가자며 내 팔을 움켜잡았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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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이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제 생일까지만이라도 어머니와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라고 했다 아, 규율이라는 것이 있어 무엇보다 자네한테는 지금 가는 게 좋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 비참해지는겨 그땐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엄마와 함께 마지막 생일을 보내고 싶었다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다 죽은 자가 생일을 챙기다니 무슨이요, 무슨 어머니와 생일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승이 가면 어떤 벌도 달게 받고 시키는 건 모두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만혀 어차피 몹쓸 짓을 많이 해서 벌은 못 피해 자네 모친 마음에 심하게 못 박은 것만 해도 그려 어여 일어나 살아있던 모든 날이 후회스러웠다 사실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길 바랐기에 대학을 추천한 것이지 고집하진 않았다 오히려 대학에 가란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서운했을 것이다 대학을 다니기도 힘든 우리 집 형편이시로 혼자 삐뚤어진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빴다 그렇게 슬프냐 엄청 서럽게 운해 그려 그러니까 개장님 죽자마자 수각 채워서 데려가야 한다니까요 죽은 자들 한풀이 하는 거 뭐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리병에 가둬서 데려갈까요 나이 치긋한 저승사자가 내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곤 체념하듯 내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그리야 생일까지만 이승에 있어 대신 생일만 지나면 두말 없이 저승에 이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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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소리엔 눈을 떴다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엄마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일어나곤 했는데 오늘은 바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엄마에게 고개를 꾸벅이고 나서 식탁을 행주로 닦고 수저도 놓았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이후로 엄마와 처음 먹는 아침 식사였다 조금은 변한 내 모습 때문일까 엄마가 엿게 미소를 지었다 울컥했다 울컥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울음을 삼켰다 다, 다 먹었으면 준비해 설거진 내가 할게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가 무슨 말이라도 꺼낼까봐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었다 고마워, 아들 엄마는 모를 것이다 내가 저승사자에게 애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은 엄마 평생의 최악의 아침으로 기억될 터였다 어제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에 갔더라면 새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겠지 아침 뉴스에 나왔을 수도 있고 엄마에게 닥칠 최악의 나를 유예시키는 것 이것이 내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친 엄마가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엄마는 날씨가 따뜻해 눈이 다 녹았다며 좋아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 내일이 아들 생일이라 그런가 내일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엄마는 아이처럼 좋아했다 날이 좋아 그런가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며 출근했다 엄마의 뒷모습을 보니 생각이 복잡했다 이틀 동안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다 가장 먼저 그동안 모아온 돈을 엄마에게 주기로 했다 장례 비용이라도 되고 싶었다 술을 매일같이 마시긴 했으나 공사장 같은 곳을 전전하며 번 돈이 제법 되었다 핸드폰으로 잔고를 확인했다 8만 7천원 내 씀씀이가 이 정도였나 이 돈으로 나의 장례식은 어림도 없었다 내가 봐도 난 참 너무한 놈이다 엄마에게 용돈 한번 못 드리고 가다니 해준 곳 하나 없는 부모를 원망하며 지금껏 번 돈은 나를 위해서만 썼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맨날 반찬 투정을 하고 궁상맞게 산다면 면박을 줬다 죽고 나서야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약해 보이는 게 싫어서 진실된 삶을 살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그날 녀석을 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녀석을 밀치려다가 생긴 일이었다 녀석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내가 아닌 녀석이 죽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난 살인자가 됐겠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했다 애초에 사람으로 우습게 본 내 잘못이다 삶과 죽음은 이어져 있었다 살아서는 닥쳐올 죽음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죽어서는 살아온 날들이 눈에 밟혀 무섭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틀 동안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내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엄마와 소중한 하루를 기쁘게 보내는 것 밖에는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청소했다 내 물건은 엄마가 나를 기억할 만한 것만 남기고 모두 버렸다 개운했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햇살은 따뜻해 봄날 같았다 휘파람을 불며 놀이터 한 구석에서 녹고 있는 눈사람을 보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 뭔가 싼다? 상가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따뜻한 날씨에 시체가 괜찮을지 걱정되었다 차도 돌려줘야 했다 자동차 주인이 나를 살해한 용의자로 몰릴 수도 있었다 자동차 유리가 뿌위한 것이 불안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참문을 열었다 그런 악취는 처음이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신은 상당히 부패해 있었다 시신에서 나온 수분으로 옷이 젖어 있었고 피부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썩고 있는 내 육치를 보니 참담했다 내 삶에 완벽한 기적은 없었다 나중에 엄마가 이 모습을 보게 될 생각을 하니 막막했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다 하... 어떻게 하기는 이렇게 된 거 자네 모친에게 잘 설명으려 저승사자였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슬퍼할 것 없네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자네의 죽은 육신은 눈이 녹으면서 발견될 운명이었네 이곳에 있으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발견될 거야 우리에게는 피곤한 일이지만 자네가 너무 서글퍼하니 개장님이 특별히 기회를 준 것이네 자네의 죽음을 모친께 말할 기회 말이야 내가 죽었다고 엄마에게 말할 수 있을까 부패된 내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엄마에게 나의 죽음을 말할 생각을 하니 문득 존재하지 못하게 된 내 서른 이후의 삶이 안타까웠다 내가 엄마를 위해 해야 했던 건 돈도 청소도 아니었다 돈이 없어도 엄마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풍족하게 가꿀 수 있었다 그걸 망쳐버린 건 엄마가 아닌 나였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승에서의 미래가 없다면 더 이상의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았다 이미 썩어버린 시체를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집으로 가야 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죽음은 두렵다 준비 없이 찾아온 죽음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저승사자는 죽은 자가 세상의 미련을 갖지 못하게 기억을 지워버린다고 한다 곧 지워질 기억이 될지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엄마의 회사 앞으로 갔다 아들 웬일이야? 엄마와 처음으로 영화도 보고 외식도 했다 엄마는 아이처럼 좋아했다 아쉬웠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이토록 기쁜 일일 줄이야 늦은 밤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남은 시간이 하루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을 의식할 때마다 떨리고 무서웠다 펜을 들었다 엄마의 아들은 죽었고 시체는 번영상과 지하구석에 있는 차 안에 있다고 썼다 이걸 읽을 엄마의 심정을 생각하니 답답했다 나의 죽음을 알린다는 것은 잔인했다 나의 죽음도 납득하기 어려울 텐데 상가 주차장에 있는 도난 차량에 나의 시체가 있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의 선택은 또 한 번 나를 힘들게 했다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랬다 새벽이 되어서야 유서를 쓰지 않기로 했다 엄마가 충격을 덜 받게 하려면 내가 직접 말해야 했다 아침이 되자 미역국 냄새가 났다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개가 엄마를 도왔다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해놓았다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엄마는 아침 생일상을 차렸다 내가 외면했을 뿐 스물아홉 번째 생일 축하한다 아들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에 목이 메었다 한 번도 태어난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나의 탄생은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마워요 엄마 태어나게 해줘서 죽은 사람은 저승에 가서 벌을 받는다지만 나는 이승에서도 벌을 받는 것 같았다 부모와 자식의 연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스스로 끊어야 한다는 것은 잔인했다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행복하기도 했지만 너무 가혹한 생일상이었다 오늘은 집 곳곳을 고칠 생각이야 도배도 새로 하고 베란다 전구도 교체하고 그동안은 엄마가 다 했을 것이다 그동안은 엄마가 다 했을 것이다 매번 좀 도와달라고 했었지만 그때마다 못 들은 척했다 도배도 새로 하고 전구도 교체하니 집이 밝아졌다 혼자 남게 될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 미안했다 2019년 마지막 해가 저물자 떨리고 초조했다 몇 번이고 엄마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사실은 한참 뜸을 들이고 있는데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통장을 쥐어줬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 생일 선물이야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해서 미안해 그동안 우리 경민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엄마는 늘 미안해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 많았지 내년부터는 네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세상에는 아들이 경험하지 못한 행복도 있을 거야 배움의 행복 여행의 행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행복 이젠 혼자 알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무수하게 찍힌 입금 내역을 보니 눈물이 났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푼돈 모아 만든 돈이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 며칠을 긴 부스러기에 밥만 먹기도 했다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인가 우리 집안 구질구질하게 산다며 엄마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삐뚤어진 제 인생을 살았다 나의 모든 비극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한 엄마의 탓이라 생각했다 엄마 또한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매고 열심히 살았을 텐데 말이다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했다 엄마는 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 자신 때문이라 생각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전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는데 모든 걸 엄마 따스로 돌렸어 그래서 안심하게 살았어 엄마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괜찮다고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잘 살면 된다고 했다 좌절하고 힘들면 그럴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들이 원하는 삶을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 마음이 무너져 버틸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선 내가 죽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잔인했다 밖으로 뛰쳐나가 저승사자를 불렀다 거기서 다 보고 있죠 당장 나와요 빨리 어둠 속에서 저승사자 둘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럴 시간이 없을 텐데 조금 있으면 열두시야 어서 자네의 죽음을 못 징게 말해야지 너무 잔인해요 자자님들 저 살고 싶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둘은 단호했다 이보게 온 경민씨 계속 두 번 세 번 말하게 하는데 말이여 누구나 죽으면 살아 생전에 일을 후회해 자네뿐만이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살리고 싶어도 자네의 육체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어 이럴 책이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추운데 어딜 다녀왔느냐며 걱정했다 엄마는 곧 2020년 새해라며 들떠있었다 2020년에는 기쁜 일만 있을 거라고도 했다 올해가 올해가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전히 나는 불안을 머금고 앉아있었다 창에 미친 저승사자가 시기를 가리켰다 엄마 엄마 응? 텔레비전에서는 경자년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엄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제 곧 주의해 경자년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10 9 8 7 엄마 미안하고 고마웠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아 10 10 10 10 10 10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저승사자들은 나를 데리고 갔다 난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들도 새해 복 많이 10 엄마는 조금 전까지 있던 내가 사라지자 내 방부터 화장실까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나를 찾았다 경민아 경민아 그새 나간 거야? 결국 말하지 못했구먼 시간을 줬는데도 그러면 어쩌란 것이여 고개를 푹 숙였다 죽은 뒤에 삶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뒤늦게라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미련 없이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저승사자도 안타까운지 한숨을 쉬었다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지난 일과 삶을 우습게 받던 행동들이 스쳐 지나갔다 저승에서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결심했다 온경민씨 누군가 자네를 보고 싶다고 하더군 누가요? 더 이상 만날 사람 없습니다 저승으로 가시죠 에헤이 왜 그리 빡빡하게구나 둘은 나를 번영상가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시퍼란 야상을 입은 사내가 후드를 쓰고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유도사 여기 데리고 왔다 사내의 얼굴을 보자 눈이 번쩍 뜨였다 날 조롱했던 놈이었다 오랜만이네 온경민씨 이제 죽음이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내 대답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침묵했다 저승사자들은 놈을 유도사라고 불렀는데 처음엔 무당인 줄 알았다 녀석은 그날처럼 내 속을 긁었다 저승 가서 벌을 달게 받으면 환생하려나 환생하면 철이 들어 착하게 살려나 온경민씨 개벌은 난 못 준다고 하더이다 찬문을 연 녀석은 내 육체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육신 위로 구더기가 들끓었다 이것 좀 봐요 온경민씨의 육신 볼품 없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봐야 한다고요 금방 썩어 문드러질 텐데 하루라도 빨리 죽음을 알렸어야죠 어머니께서 당신의 썩은 육신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녀석은 일부러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듯 안해도 될 말까지 해댔다 급기야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불을 붙였다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만해 나도 다 아니까 에잇 녀석은 불이 붙은 종이를 내 육신에 던졌다 휘발유라도 뿌린 듯 순식간에 불이 타올랐다 뭐, 뭐, 뭐 하는 거야 아 저승사자들에게 두 팔을 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유도사는 저승사자에게 팔을 풀어주라고 했다 녀석의 멱살을 잡자 저승사자들이 말렸다 어허 자네가 이러면 안 되는겨 저분이 자네를 구해줄 귀인이란 말이여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승사자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다 2020년 기해니언 온경민의 생을 2071년까지 다시 허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유도사의 멱살을 잡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저승사자는 유도사에게 고마워하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육신까지 태워버린 마당에 나를 놀리는 건가? 온경민 씨 본래 자네는 2019년 12월 28일 밤 11시 55분에 죽을 운명이었어 그런데 유도사가 나타나 우리 계장님께 자네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더군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계장님이 허락을 하셨지 그냥 넘어가 뭘 그렇게 따지려고 그러는겨 유도사는 흥분한 나를 진정시켰다 이봐 온경민 씨 너는 죽은 적이 없어 저건 도술로 만든 종이 인형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자신이 죽었다고 믿을 것 같았거든 물론 차도 내 차고 아무튼 나보다 어머니께 고마워해라 어머니 기도 덕분에 네가 산 거니까 엄마는 매일 밤 빌고 또 빌었다 총교는 없지만 신이 있다면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비극은 내가 자초했지만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는 유도사가 나를 갱생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내가 유도사를 쫓던 날 딱 밤에 맞는 순간 도술에 걸렸다고 했다 저승사자가 아니었다면 나를 살릴 수도 없었다고 했다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살리려고 자신의 남은 수명을 손자에게 준 적이 있었지 할아버지는 손자가 자라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결정을 내렸지 그 할아버지가 지금 저기 계시는 개장님이시다 너를 살리는데 동의하신 분 온경민 씨 모친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여 아들이 젊은 나이에 인생을 포기할까봐 얼마나 속이 다 들어갔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있었다니 눈물이 났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 저승사자가 뇌물 받으면 큰일 난다 어머니 잘 챙겨드리고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 좋은 건 세상에 되돌려주기도 하면서 그럼 자네 할 일은 다 한 거네 유도사는 쑥스러운지 빨리 가보라는 듯 손을 저었다 경자년 새해 큰 선물을 받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 앞으로 잘 살게 더 이상 누굴 탓하지도 않고 인생 제대로 살아볼게 얘가 왜 이래 에필로그 2019년 12월 초 원일이 저승행정정보과 청년계 계장 이종태를 찾았다 에필로그 2019년 12월 초 원일이 저승행정정보과 청년계 계장 이종태를 찾았다 할아버지는 잘 계시는가 덕분에 잘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도사가 저승사자한테 무슨 부탁이 있어 참 별일이여 살리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요 에이 됐다고 그려 그런 부탁은 더 이상 안 되는겨 계장님 은혜는 갚으셔야죠 저번에 계장님 손자 살린 거 누굽니까 건방진 도깨비 녀석도 못한 걸 제가 했지 않습니까 계장님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하... 이름이랑 주소 좀 불러봐 역시 계장님이십니다 엉경민 해운대구 반여동 궁전 맨션 201호입니다 콜 때리는 새끼인데 왜 살리려고 하는겨 유도사가 갱생시킬 수 있는겨 글쎄요 교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äs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